지금 방송이 잘 송출되고 있나요? 어떻게 목소리 톤은 잘 들립니까? 제가 목소리 테스트 하기 위해서 좀...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잘 나오네요. 저도 지금 테스트 마쳤습니다. 반갑습니다. 유치님들. 전원주택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하고요. 제가 집 지으면서 조금 남겨놨던 자료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자료들도 좀 보여드리고요. 테레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자료들도 좀 보여드리고 10년이 지났는데 오늘 좀 찾아보니까 조금 그래도 자료들이 좀 있네요. 그래서 그 자료들을 좀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앞에 지금 방송을 제가 이제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썩 화질이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제 저녁에 딴 텃밭에서 딴 과일입니다. 자 요건 산딸기고요. 요거는 복본자입니다. 까맣게 익었죠? 요건 블루베리입니다. 하루에 보통 한 바구니? 작은 바구니로 한 바구니 정도 땁니다. 네 어서 오세요. 채환색소프님. 채환색소프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모두 반갑습니다. 이렇게 예고도 하지 않았는데 찾아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텃밭에 심어 놓고 먹는 건데 오늘은 좀 이렇게 상차림도 좀 할 겸 맨입으로 떠들기가 좀 그래서 상차림도 좀 할 겸 차도 좀 한잔 마실 겸 해서 이렇게 상차림을 해봤습니다. 아 여기 있는 것은 제가 뭘 만드는 걸 좋아해요. 만드는 걸 좋아해서 도자기 제가 직접 만들어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가구, 탁자, 그 다음에 뭐 이런 이 안에 있는 인테리어 들 이런 것들은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이런 만든 이야기도 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찬파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제 길게 얘기를 하려면 차를 한잔 해야 되겠죠? 네 차를 먼저 찬물을 좀 끓이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차를 마시는 이 공간은 저희 집에 이제 손님들이 시골이다 보니까 뭐 손님들이 오시면 주무실 곳이 필요하시잖아요. 그래서 손님들이 와서 주무시거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차를 한잔 하거나 아니면 이제 저희 식구 중에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작품들을 이제 이렇게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 이 방을 다른 말로 뭐 찬빵이라 부르기도 하고 네 뭐 작은 갤러리빵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Pen공방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ok 자 그래서 제가 이 방을 한번 쭉 한번 둘러볼까요? 둘러볼까요 예 방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예 이쪽에는 에 따라 이거 뭐 대학 다닐 때 좀 그렸던 그림이라 친구 작품 그 다음에 자 이쪽에는 친구들이 왔을 때 차 한잔 할 수 있도록 예 차 한잔 할 수 있게 뭐 맥주 와인 하고 술 한잔이나 차 한잔 할 수 있도록 예 그 다음에 약간의 뭐 도자기 소품이 좀 있구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도자기 할 때 주전자 만드는 게 재미있더라구요 근데 제가 실력이 안되니까 잘 만드는 건 좀 좀 그렇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만든 것을 에 조금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 제가 이제 도자기 조금 에 좀 배우다 말았습니다 예 할 때 만들었던 것들 예 그런 작품 됩니다 아 아 으 청자는 색깔이 좀 잘 나왔었어요 맘에 드는 건데 뭐 이렇게 썩 자라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가까운 곳에 유리 공방이 있어요 예 유리 공방에서 만든 예 유리 짠 좀 있구요 그 다음에 예 제가 집을 지을 때 이따 한번 얘기 할 건데요 아 지금 미리 한번 좀 보여 드리면 집 짓기 전에 이렇게 이제 설계도를 벽에다가 에 그리면서 예 막 이렇게 저렇게 고쳐 보면서 예 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고쳐 보면서 거의 1년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집 사람이라 벽에다 이렇게 붙여 놓고 고칠 것이 있으면 또 고쳐 보고 하면서 예 이제 예 제가 첫 방으로 에 만들었던 방 입니다 아주 방을 에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방을 좀 보셨나요 예 아 뭐 장인은 아니구요 그냥 좀 흉내만 좀 내다 말았습니다 전문 작가로서는 활동을 안했고 저는 작가 활동을 잠깐 하긴 했었는데 그때는 작가 활동을 주로 서해 계통하고 예 해화 그림 개통으로 잠깐 했는데 예술로 산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더라구요 쉽지 않아서 예 그 길은 적고 지금 직장인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 하면서 제가 이제 그나마 조금 갖고 있는 특기라고 하는 예술 분야 거를 예 조금씩 이렇게 집에 사는데 보태서 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예 어 스님 네 고맙습니다 예 예 그래서 텃밥도 그렇고 예 이 집도 그렇고 앞에 정원도 그렇고 모든 것이 완성되어 있는 것을 갖다 놓기보다는 처음부터 이렇게 좀 자 뭐 예를 들어서 정원이라 그러면 1500원 짜리 2000원 짜리 나무를 사다가 뭐 기른다든지 그래서 지금 한 10년 되니까 나무들이 그동안 또 많이 성장 했더라구요 그래서 또 그나마 또 예쁘게 또 모양을 또 잡아가구요 아 박준배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래서 예 오늘은 이제 집 짓는 이야기 제가 지은 이야기죠 제가 지으면서 느꼈던 이야기들을 차를 한잔 하면서 예 이야기 하겠습니다 차를 한잔 하면서요 그리고 오늘 차는 제가 뭐 전문으로 차를 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이것도 여기저기 예 찬팜님 고맙습니다 이제 뭐 유튜브도 보고 그래서 집에 올해 이제 목년이 딱 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목년 나무가 10년 됐는데도 뭐 다섯 개 여섯 개 많이 피워야 이 정도 밖에 안 피더라구요 적게 필 때는 뭐 한 개 두 개 핀 적도 있어요 근데 올해 처음으로 아 목년이 쫙 폈어요 그래서 목년이 활짝 피기 전에 꽃잎을 따서 건조기에 말려서 처음으로 예 목년차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목년차를 만들다 보니까 예 뭐 이렇게 썩 제품이 좋지는 않아요 근데 먹기에는 괜찮습니다 예 신군진 색소폰 사랑님 어서 오세요 예 자 오늘 날씨가 좀 구질구질 했어요 그죠 비가 오락가락 계속 하루 종일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차를 마시면서 텃밭에서 갖고 온 이런 딸기 종류 좋은 먹음을 가면서 이거 말고도 블랙커런트라고 하는 딸기 또 하나 있어요 그 블랙커런트는 그렇게 뭐 좀 맛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럭저럭 먹어볼 만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예 농사짓게 좋은 날씨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부랴부랴 일어나서 예 그 집 둘레에 지난해 이제 길러서 씨앗이 떨어진 꽃들이 있어요 예 봉숭아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설화초 설화초라고 하죠 설화초 그 다음에 주로 그렇게 했네요 설화초하고 봉숭아하고 예 그런 것들을 심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부랴부랴 이제 한 2시간 동안 부지런히 심어 놓고 예 그리고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퇴근해서는 아침에 물을 못 줘서 비가 흠뻑 왔으면 뭐 좀 안 줘도 되는데 비가 흠뻑 오지 않아서 예 예 풀이 엄청나죠 처음에 예 그 이전에 제가 그 풀 잡는 영상을 한번 보여 드렸는데 아주 어렸을 때는 토치를 잡으면 잘 잡혀요 그게 좋아요 아주 어린 풀까지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풀이 조그만 손가락 새끼손가락 한마디 이상만 돼도 토치를 잡는 건 힘든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직접 뽑거나 해야죠 그래서 애초에 풀이 나지 않게 멀칭 작업을 잘 해준다든지 저희 농장 같은 경우는 이제 데크를 깔았거든요 전체를 다 예 쿠바식 틀밭 상자밭 뭐 틀밭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걸 좀 제 나름대로 스마트하게 좀 바꿔서 멀칭할 때 도움될 수 있도록 비닐 클릭을 쓰고 해서 예 아유 고맙습니다 참파님 그렇게 해서 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도 풀이 엄청납니다 그래도 사이사이로 엄청나게 삐짐고 올라와요 지금 오늘 아침에도 나가서 이렇게 풀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금 저희 밭을 점령하고 있는 잡초가 뭐냐면 이제 바랭이들이 엄청 올라오고 있어요 이 바랭이는 정말 잡기 힘듭니다 한여름에 늦가을까지 완전히 농민들을 힘들게 하는 풀이 죠 뽑아서 간단하게 놓는다고 잘 죽지도 않습니다 이 바랭이는 아스파라버스 재배만 하고 계시군요 저도 올해 처음 심었어요 처음 심어 가지고 예 참파님꺼 보고 많이 지금 제가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하하하 그래도 멋지게 잘 하시더라고요 제가 잘 배우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거기선 바랭이라고 하거든요 저희는 바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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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는데 사전적으로는 뭐 종류가 꽤 여러 왕 바랭이 도 있고요 바랭이가 있는데 주로 어 뭐 옛날에 소골 빌때는 참 좋았는데 아 농사 지을때는 정말 힘들어요 바랭이가 옛날 노인들 등골 빼먹은 풀이에요 등골을 엄청 빼먹었죠 자 차를 한번 살짝 올려보겠습니다 먼저 좀 잔을 좀 데우고요 천판민 농장 보니깐 그 저기 완전히 다 멀칭을 안해서 기르시는게 거의 다 하더라구요 천판민 농장 보니깐 그러면 정말 풀이 많잖아요 원래 그 아스파라거스는 멀칭을 안하고 짓습니까 대부분 멀칭을 안하면 너무 힘들죠 제가 영상을 꾸준하게 어떤 땐 댓글도 안 달고 나오지만 죄송스러워서 자꾸 댓글을 달고 나면 또 거기다 답해 줘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뭐 영상 두개 보면 하나 정도 그래도 A상 또 너무 또 안 달면 또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간단하게 좀 달고는 나오는데 네 정말 고생이 많으시고 제가 정말 잘 배우고 있습니다 주위에 뭐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서 제 주위에는 지금 아스파라거스를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잘 배우고 있습니다 아 부지프를요 부지프가 종류가 요새는 그래도 여러 가지로 나오더라구요 보니까 네 근데 뭐 이제 저는 텃밭농이니까 전문농가는 아니잖아요 전문농가는 아닌데 그 수확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수확량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확량이 많지 않다보니까 굉장히 또 힘들어 하시더라구요 네 저는 이제 저는 뭐 젊어서부터 직장생활을 주로 했는데 저희 시골집에 이제 어려서 농사일을 거들면서 이제 배운 것들이죠 뭐 담배농사 고추농사 겨농사 그 다음에 뭐 알타리 뭐 이런 것들이죠 집에서 이제 옥수수 감자 고구마 시골에서 하는 것들은 뭐 대부분 거의 다 했다보면 됩니다 네 특용작물은 뭐 거의 안 했었구요 제가 애국영상을 저도 씹어보고 싶어서 애국영상을 봤어요 애국영상을 봤더니 그 하얀색 아스파라버스가 굉장히 거기선 또 인기더라구요 완전히 멀칭을 눈이 촉촉하게 있는 상태에서 멀칭된 것을 걷어가면서 수확하는 영상을 꽤 제가 꽤 여러번 봤거든요 근데 저희 나라에서는 그런 영상은 거의 흰색은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아 내년부터는 조금이라도요 네 네 네 가까이 계시면 아 예 화이트요 네 가까이 계시면 차려다 한잔하면 좋은데 그죠 아 근데 이 체질상 원래 차가 아니라 막걸리나 소주인데 네 지금 차로 하고 있습니다 네 방송을 네 네 태수자는 좀 밑으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수자는 좀 내리구요 네 어 화이트를 도전해 보시려고 하는거에요 토질이 굉장히 좋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던데요 그죠 토질이 상당히 좋아야 화이트도 재배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둑 높이가 그리고 두둑 높이가 우리 지금 우리나라에서 치면 딸기 농사 지을 때처럼 굉장히 두둑이 한 뭐 무릎 정도 높이로 오는 것 같고 네 사실토예요 음 그럼 배수 문제 하고 좋아야 되겠네요 그죠 올리비아 올리비아 맘새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수요량은 점점 늘고 있잖아요 그죠 아스파라거스의 수요량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재배 면적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재배 면적도 거기에 쫓아가는 건지 아니면 뭐 수입 우리나라가 또 그렇잖아요 수입품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많아서 그죠 농사를 열심히 지어도 수입품으로 대체해 버리면 또 답이 없어요 그죠 농민들은 이래저래 아 고생이 많습니다 아 제가 거기 보니까 사질토는 아닌데 예 어 그 자갈도 많구요 사질도 가깝진 않아요 물론 뭐 어떤지는 제가 영상으로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가까워 보이던데 올리비아 맘새님 예 오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아스파라거스를 올해 이제 저도 처음 심으면서 공부해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화이트 말고 크게 두 가지더라구요 보라색 하고 연두색 그죠 근데 보라색이 더 수학 시기가 빠른 걸로 나오더라구요 아 그렇게 사질토는 아니라고요 아 그래도 뭐 도전해 볼 만한 가치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그만큼 시장이 얼만큼 형성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고급 레스토랑이나 호텔이나 이런 곳에서는 쓰는 것 같더라구요 영상으로 봐서는 제가 주위에 제가 주위에 한 분 하시던 분이 계셨는데 포기하시더라구요 하다가 수학량이 안 나오셔서 한 분 딱 하시는 거 예전에 그것도 한 7 8년 7 8년 정도 됐어요 생각보다 수학량이 많이 안 나온다 그러시면서 이거는 굉장히 넓은 면적의 경작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러시더라구요 그랬더니 그걸 접으셨어요 근데 지금쯤 하면 얼만큼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하우스 안의 것은 저번에 열매 맺히고 이런 거 보여주셨는데 보통 열매도 그 경제적 가치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쌍만 경제적 가치가 있나요? 아스파라버스 아 그래도 제가 영상으로 볼 때 꽤 많던데요 하하하하 차 맛이 괜찮네요 이게 목룡 꽃잎을 따서 말린 건데 초보가 만들어서 맛이 좀 없을까 아 열매도 별도로 수매를 하는 곳이 있군요 그러니까 수매를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판매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쵸 그래서 오늘의 이것을 따서 하면서 또 다른 영상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꽃잎을 따서 꽃잎 전체를 하나로 예쁘게 말려가지고 이렇게 지금 영상에는 잘 드러날지 모르겠지만 약간 갈색이 나잖아요 갈색이 아니라 아주 노랗게 이렇게 노랗게 이런 색으로 나와야 좋은 건데 지금 제가 잘 할 줄 몰라서 약간 좀 갈색으로 잡혔습니다 내년에는 좀 예쁘게 한번 잘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찻잔을 찻잔을 만들 때 제가 여러 잔을 만들어서 한번 시도를 해 봤어요 이렇게 생긴 것 조금 안으로 올라간 것 그리고 완전히 말린 것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세 가지 형태죠 형태로 했는데 차 색을 음미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향을 즐긴다든지 할 때는 이 장점이 좋습니다 입구가 넓고 옆면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구요 네 근데 요거는 이제 핀칭이라 그래서 요만큼 흙덩어리를 가지고 만드는 건데 네 이렇게 생겼구요 네 한 줌의 흙덩어리를 주물주물주물주물주물 해서 그냥 만드는 거죠 요거는 이제 물레질을 해서 물레에 놓고 이렇게 손을 놓고 만들어서 쓰는 거구요 뭐 하다보니 이거 저거 만들기 뭐 기왕 차 마시는 김에 차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요거는 이제 바닷가에 가보면 막 이게 장마지고 이렇게 떠내려온 나무들이 있어요 그런 나무들을 주워다가 예 도마 모양으로 이렇게 살짝 잘라서 받침대를 좀 한거죠 이렇게 해도 되구요 그래서 예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찻잔도 뭐 누가 가르쳤다기 보다는 그냥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예 만들고 있습니다 예 요것도 주전자도 그냥 재밌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쓰임새는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쓰임새는 썩 좋진 않은데 그냥 재미로 만들어서 이렇게 재미로 만들어서 아이디어 뭐 아이디어도 아이디어지만 그냥 주위에 있는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거죠 주위에 있는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예 특히 뭐 도마 같은 거 이런 거 만들 때 예 그렇습니다 주위에 있는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한번 해보는 거죠 아 그것도 좋겠네요 예 모종 판매 예 아스파로스 모종이 다른 모종보다 비싸게 시장에 나왔더라구요 올해 보통 뭐 한 좋은 건 2천원 선 정도에 거래가 되는 걸로 보이는데요 올해 물론 물론 이제 뿌리가 완전히 다 돼서 갖다 심으면 곧바로 수확할 수 있는 것들은 뭐 그런 거는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 모종 가격은 뭐 비싼 건 2천원까지도 판매를 하더라구요 아직까지는 좋습니다 예 좋은 날이 좀 계속 가야 농사짓는 분들도 힘이 날텐데 말이죠 아스파라거스 굉장히 바라가 잘 되더라구요 제가 제가 오래 심으면서 바라가 잘 될까 그렇게 좀 뭐 걱정을 했는데 어 굉장히 바라가 잘 되더라구요 예 바라가 잘 돼서 어 100%는 아니지만 거의 90% 이상은 다 바라가 되던데요 네 오늘의 네 그래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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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지금 참팜님하고 아스파라거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팜님한테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참팜님 사이트에 많이 찾아가 주셔서 구독도 눌러 주시고 우리가 또 즐겨 먹는 아스파라거스 어떻게 재배 되는지도 좀 보시구요 예 굉장히 열정적으로 영상도 잘 올려 주시고 해서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참팜님 고맙습니다 다른 분들도 한번 참팜님 아스파라거스 재배하는 거 한번 찾아가 주셔서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통 3년차부터 수학이 가능하다고 하잖아요 그죠 본격적인 수학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네 자 오늘은 음 주제가 농사 이야기 농사 이야기고 집 짓는 이야기 그래서 제가 제목을 집 짓는 이야기 라고 했죠 그래서 저희 집 바로 옆에 예 제가 집 짓고 조그맣게 자료를 좀 남겨놨어요 예 자료를 남겨놨습니다 이렇게 집 짓기에서 이 안에 지었던 집 짓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료 남겨놨고요 지금 참팜님 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은 제가 텃밭을 경영을 하면서 아스파라거스를 올해 처음 심어봤어요 제가 그래서 그걸 기르면서 참팜님 방에 가서 채널에 가서 많이 도움을 얻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아스파라거스가 뭐 당장 수확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심어 놓으면 몇 년간은 정말 봄에 뭐 새로 심고 하지 않아도 그죠 계속 올라오는 거니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스파라거스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텃밭 이야기, 지인 이야기, 정원 이야기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제 채널에 주된 뭐라고 할까요? 컨텐츠입니다 주된 컨텐츠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제 소신껏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영상을 좀 확인하면서 보느냐고요?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집을 지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이제 한참 저도 참팜님처럼 도전해 보는 걸 좋아해서요 도전하고 있습니다 텃밭을 이제는 전문적으로 농사를 지시는 분들 지으시지만 텃밭도 하나의 충분한 취미거리잖아요 취미거리도 되고 그 다음에 텃밭이 좋은 게 운동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정신적인 힐링도 되고 그 다음에 텃밭이라고 하는 소재로 만남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건강한 식탁을 꾸밀 수 있고요 너무나도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텃밭이 그래서 텃밭 관련 강의는 하지는 않는데요 가끔씩 이제 할 자리가 있어서 하기는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뭐 이렇게 자주 있는 건 아주 어쩌다 정말 가끔씩 그런 자리가 생기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얘기할 기회가 있죠 텃밭을 저는 그러면 주위 분들이 텃밭 하다가 지쳐서 쓰러지지 않고 정말 즐겁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도 많은 장점이 있고 그런 장점을 또 잘 살리면 생활이 굉장히 즐거워지는 거잖아요 즐거워지기 때문에 텃밭에서 많은 즐거움을 좀 찾을 수 있도록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제 영상을 통해서 보고 해결하셨으면 고맙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이제 텃밭으로 많은 분들한테 얘기해 주고 싶은 것이 바로 텃밭 제작이에요 텃밭을 만들면 많은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제 텃밭을 경영하는 모습을 이제 많이 보여드리는 거죠 텃밭을 했을 때의 장점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 많아요 근데 그 텃밭을 처음에 구성할 때 그때가 조금 약간 힘들긴 한데 한번 해놓고 나면 너무 좋죠 당장 오늘 같이 이렇게 비가 오는 날 텃밭에 나가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흙에 흙이 질어서 못 나간다든지 그렇지 않고요 오늘 같은 날도 나가서 뭐 원래 순치기 하면 안 좋거든요 배울 때 근데 뭐 지나가다 순치기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잡초가 고이면 좀 뽑기도 하고 예 그 다음에 뭐 필요한 것들은 이런 날씨에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봄 되면 텃밭 농사 지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들이 이제 먼저 바짝만을 해야 되잖아요 뭐 로타리를 친다든지 걸음을 낸다든지 뭐 이런 문제들인데 그런 문제들을 틀밭이 많이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뭐 삽이나 괭이로 가볍게 그 틀 정도 80cm 아니면 1m 요정도 공간만 예 아주 몸이 연약하시지만 않으면 뭐 괭이 정도로 토닥토닥 하시는 정도로도 충분히 경운이 되고 그러니까 흙을 갈아엎는 작업이 되니까요 그리고 찬팜님처럼 예 찬팜님처럼 이렇게 한번 심으면 오래가는 것들 있잖아요 아 그런건 최고예요 그래서 틀밭을 무엇으로 할지 고민을 하다가 이제 가성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성비를 생각해보면 이제 나무로 간거죠 벽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심리적으로 아름다운 것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활룡도 면에서 너무 떨어집니다 벽돌로 하면 나무로 하면은 제가 이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클립을 써서 멀칭할 때도 그렇구요 다시 그 멀칭하고 나서 추가로 추비를 준다든지 아니면 뭐 추가로 어떤 작업을 할 때 클립만 풀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벽돌 작업은 좀 다르잖아요 벽돌 작업은 심리적으로 아름다운 것으로는 정말 좋아요 굉장히 좋죠 아름다운 것은 그런데 음 추가적인 작업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그닥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클립이 끼워질 수 있는 폭의 나무 그런데 이 방구목이 옹이가 있거나 그런 것들은 정상적인 상품을 못 팔잖아요 왜 농사짓다고 하면 파치라는 거에요 파지 그죠 버섯을 하든 뭐 어떤 작물을 하든 상품으로 팔고 남은 찌끄러기 같은 거 약간 상품성이 부족한 거 파지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데크제도 그런 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값에 파는 나무들이 있거든요 그런 옹이가 있다든지 두께가 약간 틀렸다든지 아니면 골 작업을 해야 되는데 골 작업이 잘 안 됐다든지 이런 것들은 반값에 파는 게 있다든지 그런 건 한 차 사놓으면 제가 한 차 사서 200평을 지금 다 작업을 했어요 반갑습니다 오픈미터 섹스포님 제가 시간날 때마다 아름다운 강산 듣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서요 처음으로 뵙겠습니다 이렇게 본방에서는 처음으로 뵙겠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 그 아름다운 강산 잘 듣고 있습니다 너무 멋져서요 듣기도 좋고 시원하고 차 운전하고 갈 때도 가끔씩 듣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제가 많이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몇 번을 들었는지 몰라요 그 아름다운 강산은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제 뭐 기독교 신자는 아니기 때문에 예 저는 천주교를 다닙니다 근데 이제 예 찬송을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찬송은 가끔씩 하다가 듣긴 하는데 주로 예 아름다운 강산 예 한번 다른 분들도 예 한번 폰뮤터 섹스포님의 아름다운 강산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예 하하 아유 뭐 몇 분짜리 안 되는데 저 혼자 뭐 보고 본다고 뭐 몇 분 올라가겠습니까 하하하하 음악이 너무 연주를 잘하시니까 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아주 속 시원하게 음악도 시원하고 또 연주도 또 너무 또 잘하시니까 굉장히 듣기 좋습니다 다른 곡보다도 제가 그 곡은 너무 좋아해서 예 잘 고맙습니다 자, 안녕하시죠. 참이라, 목련참이라, 어설픈 초보농부가 만든 목련참이라. 섹스폰 연주가 정말 매력있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음악적 감성은 다르지만, 제가 듣기에는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국악을 좋아하는데, 국악의 꾸며주는 음하고 섹스폰의 꾸며주는 음이 너무 비슷한 부분도 있고, 느낌도 굉장히 닮아있고 연주를 할 때,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연주를 하시면서, 아, 한잔해요. 좋죠. 자, 목련꽃참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만들어 봤고요. 잘 만들진 못했습니다. 잘 만들진 못했는데, 그래도 제 나름대로 유연을 삼고 있습니다. 처음인데 이정도면 뭐 괜찮지 뭐 하면서, 한잔에 꽃잎 3장 정도를 끼워서 마시고 있습니다. 집에 목련 나무에서 따서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딱 같이 한잔하면 좋은데요. 저는 막걸리도 좋아합니다. 소주도 좋아하고요. 뭐 주당은 아니지만, 차도 좋아합니다. 시골에서 사는게 좋죠. 시골에서 사는게 좋죠. 자, 이렇게 저녁때 차 한잔 하시면서 누구랑 가볍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이런 뭐죠? 온라인으로 만남이 일반화 되다 보니까 예전처럼 정말 왕래가 없다고 고립되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이런 자체로도 충분히 서로 만남을 가질 수 있으니까 시골에 산다고 해서 크게 고립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저희 그 아이들이 학교, 대학 다니거나 뭐 이렇게 멀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예, 이제 주위 아이들이 강원도 동에 그러면 어딘지도 잘 모르고 굉장히 시골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나봐요. 그래서 뭐 아주 재밌는 에피스도도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집 짓는 얘기를 해보면 집은 여러가지 짓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건설업체에 100% 맡기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제 본인이 관리를 하고 부분 부분마다 사람을 불러서 하는 거죠. 이렇게 뭐 100원 하는 사람, 전기 하는 사람, 조접, 벽돌 사는 사람, 콘크리트 하면 콘크리트 하는 사람, 최수연님 반갑습니다. 여러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제가 목공일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어느 정도는 기초적인 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목공적인 걸 거들면서 데크 정도는 제가 놓고 하는 거였고요. 나머지들은 이제 다 뭐 전기 하시는 분, 대관 하시는 분, 조접 하시는 분, 뭐 또 다른 목수들도 계셔야 되겠죠. 그런 분들 모셔서 같이 했습니다. 최수연님 고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을 지으면서 일단은 먼저 설계도를 그렸어요. 설계도는 한 1년 그린 것 같아요. 1년. 1년 동안 이제 그리면서 이렇게도 바꿔보고 저렇게도 바꿔보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설계도 이야기인데요. 보이나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뭐 동그랗게도 해보고 그 다음에 네모나게도 해보고 이렇게 저렇게 뭐 많이 해봤습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설계도를 벽에다 붙여놓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바꾸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아, 여기는 좀 뭐 방을 좀 키워야 돼. 이쪽은 좀 창을 넓혀야 돼. 아니면 이건 방을 합쳐야 돼. 여기는 공간이 안 나오네. 어, 그러시다고요? 전통주 담가 놓은 거 직접 어, 채봇입니다. 전통주는 어떤 걸 누룩을 직접 써서 하시는 건가요? 누룩을 써서 동동주 소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 그냥 막걸리 계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다시 잔을 축구하겠습니다 네, 모두 반갑습니다. 자, 새로 꽃잎 3장을 넣겠습니다. 자, 이 삿달기는 제가 앞에서 직접 재배한 겁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그 막걸리 한번 담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지인들이랑 한번 해보자고 얘기는 했는데 아직 시작은 못했습니다. 지인분 어머니께서 막걸리를 담가서 가끔씩 주세요. 주셔가지고 먹습니다. 먹긴 먹는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먹지 말고 직접 만들어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기는 쉬운데 시도를 못하는 거네요. 네 맞아요. 첨가물 없이요. 저희 할머니는 첨가물 나중에 넣습니다. 설탕 타서 드시는 거 좋아했어요. 예전에 막걸리에다가 설탕 타서 드시는 거 좋아했고요. 집 못 돌아가신 지 한 잔 됐는데 일하고 들어오시면 막걸리에다가 밥도 말아 드시더라고요. 예 거기다가 밥을 말아서 드시는데 어렸을 때 저게 뭔 맛일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아직까지 저도 해보지는 않았는데 예전에 할머니가 그렇게 하셨습니다. 옛날 분들은 먹을 게 귀해서 그랬던 건지 어땠던 건지 모르겠는데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도수가 약한데 근데 보통 막걸리 걸으면서 저희 어머니도 옛날에 하시는 걸 잠깐 봤고 우리 지인분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봐도 걸르고 나서 물하고 좀 희석시키지 않나요? 물하고 좀 희석을 시켜야... 근데 저는 요즘 이제 가끔씩 마실 때도 있지만 요즘에 막걸리 틀에 만든다고 해서 이걸 사다가 넣었더니 밑으로 딱 가라앉고 위로 아주 맑은 술이 뜨잖아요. 그걸 저녁때 한 잔 먹으니까 좋더라고요. 청주죠 청주. 그럼 맑은 술만 따로 떠서 싹 먹는 것도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제가 지금 마시고 있는 차는 문명차입니다. 찹쌀로 하기도 하고 맵쌀로 하기도 하고 대부분 찹쌀로 많이 하죠. 제가 원재료는 정확히 모릅니다. 옆에서 이제 뭐 하는 건 어머니가 할 때 예전에 아주 어렸을 때죠. 그때 뭐 잠시 봤고 그때는 밀주라 그래가지고 단속을 했잖아요. 단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몰래몰래 숨어서들 해 드셨다고 알고 있거든요. 저는 문명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감사합니다. 아, 솔립이요? 예, 고맙습니다. 펀미터님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대부분 저녁식사 타임이죠. 그죠? 저녁식사 타임이라서 오늘 이렇게 하면 한 2리터 한 병 먹겠는데요. 2리터 한 병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로다가 2리터 한 병 도전해봅니다. 화장실 안 가면서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술약이 뭐예요? 누룩, 찹쌀물이잖아요. 근데 술약이라는 게 또 따로 있나요? 술약? 드론은 본 것 같은데 혹시 효모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술약이? 예전에 그 저기 아, 이한식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바쁘신데 이렇게 찾아주시고요. 예,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술약이 효모, 효모 맞지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진 이야기를 중간중간에 시간 나는 대로 예, 이한식님이 귀농하신지 몇 년 차라고 하셨죠? 그때, 예, 제가 5년 됐다고 하셨나요? 근데 물을 적당히 희석해야 우리가 먹는 그런 흔히 먹는 막걸리 맛이 나잖아요. 그죠? 아, 3년 되셨다고 하셨나요? 멋지게 농사 짓고 하시는 모습 예, 그 다음에 돌 보여주시고 예, 잘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곳에 집 짓고 시골에 집 짓고 그 전에 아파트 생활하다가 물론 시골 출신입니다. 시골 출신이고 11년째 올해 저번에 만 10년 넘었고요. 11년째 11년째 되다 보니까 이제 데크도 뭐 이제 군데군데 썩는 곳이 생겨가지고 교체할 부분도 생기고 오늘은 다용도실에 문고리가 나가서 예, 어우, 띵유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리빙인은 띵유 반갑습니다. 어우, 띵유님까지 소문이 났나요? 실망하는 거? 하하하하하하 오늘 집 짓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띵유님 띵유님 저는 한 10년 11년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다용도실을 나가는데 문고리가 망가셨어요. 아, 동매의장님이 방송까지 하셨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예, 그래서 문고리 사다가 갈고 예, 여기저기서 고장이 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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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냥 쌀로는 맵쌀이 더 맛있지 않나요? 그냥 쌀로, 밥으로는? 음, 그런데 약간 풍미가 더 있는 건가요? 오늘 찹쌀로 막걸리를 하게 되면? 제가 올해는 꼭 한번 도전을 하겠습니다. 막걸리 도전을 해서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수연님이 뭐 솔잎으로 버무리는 말씀도 해주시고 하셨는데 예, 유치님들이 보내주시는 정보들을 제가 잘 버무려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올해는 제가 이 도전한 목년차 목년차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생긴 건 못생겨도 맛있습니다. 아, 서부소년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흑벽돌 집입니다. 흑벽돌 집 지금 흑벽돌 집이고요. 그때 흑벽돌 집이 유행 많이 했어요. 유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부 인테리어 이런 것들은 제가 뭐 어설프지만 좀 갖고 있는 연장하고 해서 해봤고요. 근데 뭐 확실히 전문가들이 잘 하죠. 쌀값만 좀 더 드는 것이잖아요. 그죠. 고맙습니다. 서부소년님 이제 이곳에 집을 짓기 시작했는데 이제 주위에 또 친한 분이 또 함께 들어오셔서 바로 옆에 또 집을 짓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200평당 한 분씩 이렇게 집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이웃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저는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물론 근사한 곳에 가서 사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또 근사한 곳을 또 만들어가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아유 인테리어는 뭐 이렇게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는 스프러스를 썼어요. 좋은 나무는 솔직히 가격도 좀 나가고 그래서 스프러스를 써서 인테리어를 좀 했고요. 소품들은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맞춰서 놓았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찻방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이 방에서 손님이 오시면 주무시거나 아니면 차를 여러분들이 같이 한잔 하시거나 와인 정도를 하시거나 그러면 이 방을 씁니다. 이 방은 찻방 갤러리방 손님방 겸사겸사 쓰는 방입니다. 찬밥님 찬밥님 제가 올해는 꼭 한번 막걸리 한번 정말 도전해 보겠습니다. 도전해서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서브소년님 고맙습니다. 띵뉴님 식사하셨어요? 그런 또 말씀까지 너무 고맙습니다. 광고할까요? 이 풀골표 산딸기입니다. 풀골표 복분차 풀골표 이거 뭐죠? 블루베리 풀골표 목련차 이것도 광고해 볼까요? 이거는 제가 이제 바닷가에 장마지고 막 이럴 때 떠내려 놓은 나무들 있잖아요. 바닷가에 나무들이 이제 막 이렇게 소금기가 푹 젖어서 나오는 나무들이 있어요. 그런 나무들을 간단하게 잘라서 소품으로 쓰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소품을 만들어서 쓰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질감도 지금 영상엔 잘 안잡히는데 질감도 괜찮아요. 나무 질감도 제가 살짝 무늬도 한번 넣어보긴 했는데 무늬는 나무에 흠이 있어서 흠을 가릴 겸 해서 인두로 살짝 무늬를 넣어봤어요. 오우 띵뉴님 아 집에 가셨군요. 이제 퇴근이네요. 그러면 띵뉴님은 엉蟴근이 허허허허헣 어유 이산식님 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수은 요 요 요 청폼님은 정말 멋지게 어설프지만 그냥 이런 재미는 삽니다 꼼지락 꼼지락 거리면서 지금 쓰고 있는 테이블은 아파트 단지에 어머니가 살고 계시는데 갔더니 누가 송판을 버렸더라고요 보니까 암반이에요 암반 그 국수 칼국수 하는 암반이 있죠 그거더라고요 근데 하도 오랜 기간 동안 안 써서 곰팡이가 피어 있고 색이 시커멓게 변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나무를 가져다가 좀 깨끗하게 밀고 그리고 다리를 사서 좀 붙였죠 조금 밀어서 좀 볼까요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리를 붙여서 이렇게 암반을 좀 만들었죠 좀 어떻게 보면 궁색 맞기도 한데 주위에서 뭐 주워서도 좀 하기도 하고 나무를 좀 사서도 좀 하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은 우리가 흔히 이제 목재를 갈 때 구재라고 하잖아요 구재 오래된 나무 그래서 변형이 거의 이제 끝난 거죠 변형이 거의 뒤틀림 현상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 조금만 다듬으면 깨끗하게 나무의 그 질감도 굉장히 좋고 나무의 변형도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거 갖고 이런 탁자를 만들면 너무 좋죠 예 우리나라 소나무 아무리 좋아도 1,2년 된 거 신재 갖고는 다 뒤틀림 현상이 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구재 같은 걸로 하면 너무 좋죠 그래서 이제 가끔씩 이런 것도 만들고요 시골 사면은 이게 참 좋은 거 같아요 시골에서 시골에 치고 재미죠 뭐 톱질 하고 망치질 하고 대패질 하고 그라인더질 하고 뚝딱거리면서 이제 뭐 생활에 필요한 이런 것도 만들고 저런 것도 만들고 그 다음에 가장 간단한 거 침대 같은 경우는 원목 한 10만 원어치만 사면 침대 받침 훌륭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침대 받침 만들고 뚝딱거리면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시내에 살면 제 친구도 시내에 살면서 목공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이제 목공실이 따로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집 한 켠에 각도 절단기랑 그 다음에 이제 나무 켜는 거 뭐 이런 거 조금 각도 있죠 그러면서 네 필요한 것들을 이거저거 합니다 자 이제 집 짓는 얘기 이제 자금은 다리 다리는 이제 주물하고 단조가 있잖아요 주물 다리가 있고 단조 다리가 있는데 주물은 이제 쇳물을 일정한 틀에 부어서 만든 게 주물이고 단조는 이제 열을 가해서 이렇게 세망치로 두들겨서 모루에 놓고 두들겨 가지고 휘고 구부리고 늘리고 해서 만든 게 단조인데 단조 다리 같은 경우도 뭐 한 5,000원이면 되잖아요 하나요 그죠 지금 여기 단조 다리를 썼는데 뭐 사람마다 이제 주물 다리를 쓸 수도 있고 단조 다리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나무로 할 수도 있는데 인테리어 느낌으로 나무보다는 단조나 주물이 훨씬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이런 작은 책상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뭐 바깥에 뭐 간단한 목공 작업 같은 거 이런 것들은 하긴 하는데 뭐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가끔씩 뭐 각이 좀 안 맞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하하하하하 예 그 집 짓는 얘기 아까 이제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10년 전에 만든 책인데 제가 써 놓은 이야기를 한번 잠깐 보면 이렇게 해놨네요 집을 짓기 전에 작업실을 지어야 된다 집 지을 자리 옆에 여러가지 장비와 자료를 보관하고 간단한 작업을 할 수 있는 20평짜리 비닐 집을 만들었다 이렇게 했거든요 예 실제로 집을 지을 때 옆에 그런 작업실이 있으면 좋아요 그럼 간단한 것도 만들고 그 작업자들이 특히 냉장고 같은 거 넣으면은 뭐 더울 때 시원한 물도 마시고 그 다음에 뭐 좀 자재도 좀 기려놓고 해서 한 20평짜리 비닐하우스를 먼저 짓고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제 그 전에 터를 먼저 잡았죠 터를 먼저 잡아서 땅 다짐을 먼저 해 놓고 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땅을 사고 만 2년째 되는 해에 집을 짓기 시작했죠 그렇게 했습니다 시골에 이제 뭐 항상 집을 지을 때 보면 그때 당시에 유행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지금은 다시 이제 조조기나 콘크리트 집들이 많이 유행하더라구요 오우 네 띵녀 형님 고맙습니다 빨리 애들 재고 구고 싶으시오 네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대체로 한 12시 정도까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는 뭐 애정이니까 네 그리고 이제 구독자 천명이 넘어서 아 어떻게 보면 행복한 고민이 시작된 거죠 네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실방도 해보고 정말 유튜브가 된 듯한 느낌 뭐 그런걸 좀 실감하는 편입니다 아우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일날은 수요일날 편성을 했는데 네 아우 찬팜님 지금까지 너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요일은 실내에서 집 짓는 이야기 정원 이야기 텃밭 이야기를 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되겠죠 토요일날이나 일요일은 주로 이제 텃밭에서 실제로 나가서 작물이 자라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찍어서 보여 드리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상한 것과 실제로 하는 것은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좀 실제로 하면서 뭘까요 부족한 것 좀 채우고 새로운 것들은 또 받아들이고 해서 더 좋은 방송을 좀 만들어 볼까 합니다 아직은 솔직히 뭐가 뭔지 잘 몰라요 잘 모르기 때문에 직접 해보면서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집터 이제 뭐 집터를 마련하는 것은 대개 여러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여러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 가운데 제가 이제 그 처음에 10년 전 일이니까 지금은 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고 제가 기록에 남긴 거 보면 이렇게 해놨네요 땅값이 비싸지 않은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쵸 집을 짓는데 돈이 충분하다면 땅값이 땅값 보다는 어느 위치가 좋은지 뭐 이런게 중요하겠지만 그쵸 저희들 서민 같은 경우는 땅값이 중요합니다 집도 져야 되는데 땅값이 중요하죠 그래서 땅값이 비싸지 않은 곳 이렇게 사났네요 실제로 땅값이 너무 비싸면 집 짓는데 투자를 좀 못 하잖아요 저희는 뭐 땅 사는 것도 또 굉장히 부담이었었고 집 짓는 것도 비용은 굉장히 부담이었는데 이제 제 아내와 맞벌이 하면서 그때그때 자금을 조달해 가면서 또 아내가 고맙게도 또 어느정도 또 집을 짓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게 있더라구요 하노이 이장님 반갑습니다 베트남 날씨는 어떤가요 좋나요 고맙습니다 와주셔서 반갑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땅값이 비싸지 않은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땅값이 뭐 돈이 걱정이 없는 사람이라면 몰라도 대부분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쉽지 않죠 아 그렇습니까 예 여기는 오늘 하루종일 비가 오라 까락했구요 며칠 전에는 한여름처럼 더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노이장님 저도 이장님 잘 보고 있습니다 이장님이 이제 뭐 베트남 모습도 보여 드리고 해서 제가 예전에 이제 베트남을 뭐 관광이죠 관광 가가지고 이제 본 기억도 나고 물론 이제 뭐 깃발 쫓아서 열심히 다니긴 했습니다 아마 구석구석 볼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니었구요 예 깃발 쫓아서 열심히 다니고 저녁때는 열심히 술 먹고 아 좋습니다 뭐 수염 기르고 오실건가요 이장님 하하하하하하 수염 깎기 전이랑 수염 길렀을 때랑 어 굉장히 다른데 어 좋습니다 오시면 저희 집에서 예 식사 한번 하시죠 뭐 저희 집도 좋고 아니면 동네에서도 좋고 예 너무 좋습니다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이장님 제가 사는 곳은 어 예 강원도 동해시입니다 아 이곳의 대표적인 이제 지명으로는 무코라는 곳이 있구요 그 다음에 이제 예 부평 송정 강릉하고 삼척 사이에 있습니다 예 예 아 이장님은 그 면도를 하셨을 때 하고 안하셨을 때 딱 차이가 탁 나니까 캐릭터가 확실합니다 예 예 동해시코 입니다 예 저희 무코 시장이 저희 집에서 가장 가까운 시장입니다 뭐 차 타고 좀 나가기는 해야 되지만 예 그래도 가까운 시장입니다 오시면 연락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시골에 왜 땅값이 쌓여야 되냐면 나랑 집만 지을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시골에는 시골집은 건물을 지을 때 면적이 있잖아요 네 꼭 오십시오 회장님 그 면적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100평을 샀다 그러면 저희 시골 같은 경우는 20평 밖에 집을 못 지어요 20평 그러니까 20% 밖에 집을 못 지는 거죠 200평을 사야 40평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내에서 아 나 30평 집 짓고 살아야지 해서 뭐 한 30평 집 짓고 주차장 하고 뭐 하고 100평이면 넉넉하겠네 그런데 시골에서는 30평을 지으려면 그거 갖고는 안 되죠 최소한 150평이 돼야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래야 30평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값이 중요해요 그래서 대부분 가장 좋아하는 넓이는 200평에서 300평 사이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런데 200평하고 300평 크기에 딱 맞게 나오는 땅이 없잖아요 누가 닭이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대지를 만들어 놓고 판매하지 않는 한 그 크기의 땅이 없어요 그러면 대부분 더 큰 땅을 사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땅값이 좀 싸야 되죠 한의장님 꼭 오십시오 오셔서 식사 한번 해요 그래서 땅값이 비싸지 않은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 집도 그렇고 저는 이제 돼지가 200평이고 그다음에 텃밭이 200평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송을 찍고 보여드리는 땅이 200평이에요 그래서 200평 가운데 100평 가까이는 과일나무에 복숭아, 사과, 체리, 그다음에 뭐 이런저런 딸기류 이런 것들이고 나머지는 이제 채소를 심죠 채소를 심은 것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땅값이 싸야 됩니다 그냥 텃밭도 하고 집도 짓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거리를 뭐라고 했냐면 시장이나 복지시설이 알맞은 거리에 있는 거 이렇게 얘기했네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장이나 복지시설 그리고 저희는 묵고 시장이 약 한 5분, 10분? 10분에서 15분 거리에 있어요 차를 타고 나가면 되니까 뭐 집에 필요한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장도 봐야 되고 뭐 뭐 정도 사고 뭐 또 사고 하려면 필요한 것들은 묵고 시장에서 거의 해결하고 있습니다 햇볕이 잘 들고 자연재해가 적은 곳 저는 영소지방 원주가 고향이에요 근데 이 영동 와서 자연재해를 참 많이 겪었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건 아니고요 겪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야 자연재해가 정말 무섭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뭐 그동안 제가 여기 25년 살았는데요 25년 동안 살면서 겪은 자연재해를 얘기하자면 대표적인 게 태풍 루사와 메미입니다 루사와 메미 때 대단했어요 저희 집 앞쪽에 저는 그때 여기 앞에 갔으니까 다리가 다 떠내려갔고요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산불이에요 산불 영동지역 산불 하면 또 대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집 짓기 전에는 집을 산 바로 밑에 뒤에 산이 있고 특히 소나무 같은 것들이 있고 그 앞에 그림 같은 집을 짓는 꿈을 가입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집을 지어야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아내랑 얘기할 때도 대두리기면 그런 곳에서 집을 한번 지어보려고 굉장히 땅을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진짜 보면 볼수록 이곳에 살면 살수록 그런 꿈을 버렸습니다 자연재해 때문에 산불이 엄청납니다 이곳은 그래서 산 밑에 사는게 불이 한번 났다 그러면 완전히 대피고요 뭐 챙겨가지고 나갈 시간에 여유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급박한거죠 불이 한번 나면 어느정도냐면 그냥 뭐 산이 이렇게 탄다가 아니라 이쪽 산봉오리에서 이쪽 산봉오리로 이쪽 산봉오리로 불이 건너갑니다 뭐 4차선 도로 인도 있고 뭐 있고 그거 넘어가는 건 일도 아니에요 네 제가 그때 산불 날 때 아파트 단지에 있었는데 저희 아파트 단지 뒷산에 불이 붙는 장면을 보고 와 이렇게 순식간에 불이 붙는구나 하는거를 그때 처음으로 눈으로 봤습니다 네 그래서 산불 그리고 2년 전에도 저희 앞산 너메까지 불이 넘어왔었어요 다행히 바닷가 쪽으로 바람이 불어서 불이 더 크게 번지지는 않았는데 네 다행입니다 하노이자님 그 베트남은 집이 되게 재밌더라구요 그 앞 앞이 몇 미터죠 앞에 그 폭과 뒤에 길이의 규정이 있더라구요 거기 가서 봤는데 그죠 재밌는 건축 그 시스템을 갖고 있더라구요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집을 골고루 갖게 하기 위해서 그랬을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벽도 옆집이랑 공유하는 개념이었었고 그죠 우리나라는 공유를 안 하죠 그죠 옆집이랑 벽을 공유를 안하는데 베트남은 그럼 벽도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규격화 신화대에 봐보니까 크기가 규격화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이드님한테도 여쭤봐도 아 재밌다 하고 여쭤봤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정확한 기억은 좀 가물가물한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쪽 지역에서 집을 지을 때 이런 자연재해 이거 말고도 저희들이 처음으로 놀란 이쪽에 와서 자연재해가 뭐냐면 바람이에요 바람 그때가 이제 설날이어서 저희 그때 고향집이 원주였으니까 제가 저 처랑 같이 원주에 갔다 왔는데 갔다 왔더니 집 앞에 장둑대가 넘어져 있어요 이렇게 항아리가 응 이 항아리가 왜 넘어져 있지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대충 세워넣고 도둑이 들었나 뭐 어쩌나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하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똥방롱이 달콤농장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하루도 잘 보냈습니다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났던 밑에 집에 지붕이 없어요 또 그 밑에 집에도 지붕이 없고 저희집 들어온 그쪽에 삼거리에 초소가 있었는데 초소도 없고 건설현장에 컨테이너도 없더라구요 그러니까 저희가 시골에 가 있는 동안에 바람이 엄청 불어서 아유 찬밤님 다시 오셨네요 고맙습니다 이 컨테이너들이 집에서 이제 좀 거리가 한 300m 200m 정도 되는 거였었는데 그것이 그 현장사무소가 굴러갔더라구요 바람이 와 이런 일도 다 했구나 그리고 그 모퉁에 있던 2층집은 아예 흔적도 없이 날라가 버렸고 야 그래서 이 영동지역이 바람피해 잔막 태풍피해 산불피해 산불피해 야 그래서 이 자연재해가 정말 무섭구나 하는 것은 영동지역에 와서 더웠습니다 영서지역에서 살때는 거기도 바람이 많이 불죠 태풍오고 뭐하고 물피해 있고 한데 거기란 급이 다르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어 완전히 급이 다릅니다 여기는 네 그래서 정말 실감했죠 그래서 집 지을 때 이런 자연재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구요 네 네 그때 혹시 메미루사 아시나요 네 그때가 2002년 이었었나요 2002년 3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네 어서오세요 김정라님 반갑습니다 식사 마셨나요 정라님 반가워요 이렇게 직접 찾아주시구요 아 너무 고맙습니다 정라님 아 로즈 아빠님 오셨네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집 짓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터 잡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연재해가 적은 곳으로 네 잡는 곳 그래서 그렇게 한 10년 가까이 아파트에 살면서 이쪽 지역의 자연재해를 봤어요 자연재해를 보면서 아 이런 자연재해 좀 피해가 없는 곳으로 해야 되겠구나 네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자연재해 없는 곳을 찾아가지고 네 땅을 찾았구요 그 다음에 아이들과 어른이 함께 지낼 수 있는 친구와 가까이 있는 곳 네 이거 네 뭐 제가 혼자 조용히 살 성격이 아니라서 네 뭐 친구들이랑 막걸리 한잔하는 곳도 좋아하고 네 그래서 네 이미 친구가 털을 잡고 사는 곳으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찾아온 거죠 찾아와서 네 이제 같이 옆에 한 400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집을 짓고 네 살고 있는데 그 사이에 또 다른 친구가 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하고 저희 텃밭 사이에 또 이제 친구가 또 하나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집을 짓고 있는데 지금 겉모양은 다 됐고 지금 한참 인테리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작업을 하고 있어서 네 그 가끔씩 이제 들어가서 얼만큼 진행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네 아주 요새 멋지게 집이 잘 지어지고 있어요 제 영상을 보시면 영상 중간중간에 네 그 건설 현장이 보이죠 네 그래서 그 건설 현장에서 네 집 짓는 모습을 제 영상에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가끔씩 잘 잡힙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어른 욕심에 어른이 좋아서 지었지만 아이들한테는 이곳이 고향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도 좀 그 또래 친구들이 놀 친구들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네 마침 그 친구들 또래도 있고 해서 잘됐다 싶어서 이곳을 정했죠 그래서 이제 네 전체적으로 이제 종합해 보자면 이제 자연재해가 적고 좀 시장하고 어떤 복지시설이 적당한 거리에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넓이 그 다음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공간 크기 이런 정도의 크기를 살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땅값이 비싸지 않은 곳 네 네 네 모두 반갑습니다 네 찬밤님은 네 아스파라거스 농사 멋지게 짓고 계십니다 네 한번 가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네 저럴 같아요 네 어 데레사님 네 한번 찬밤님 네 채널에 한번 가서 보시면 아스파라거스 농사 지시는 거 잘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로즈아빠님 네 로즈아빠님도 요즘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세요 어 어제도 실방에 갔다 오고 했는데 예 그리고 제가 영상 요새 좀 지원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얼마나 힘이 될지는 모르지만 뭐 작은 힘이나마 좀 보태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저희들은 이제 아스파라거스 저는 이제 올해 심어놓고 예 찬밤님 예 채널에 가서 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터가 이렇게 마련되고 해서 이제 찾고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가서 한게 있는 땅을 그대로 쓸 수 있으면 좋지만 대부분 보면 있는 땅을 그대로 쓰기가 힘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진입료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은 경사가 좀 졌다든지 아니면 뭐 토질이 좀 뭐 아주 뭐 좀 다르다든지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리를 해 주고 잡아주는 작업이 돼요 그래서 저희 제가 산 땅은 보니까 일단 가장 낮은 곳 그 다음에 가장 높은 곳에 이 고절을 잡으니까 약 한 대각선 길이로는 약 한 30m 조금 넘고요 그런데 30m가 조금 넘는데 높낮이가 약 3m 가까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예 일단 먼저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먼저 예 돌을 쌓고 거기다가 나무를 꽂고 해서 어 만들고요 예 그 다음에 예 예 이제 땅이 이제 제자리를 잡아야 되죠 땅을 올리자마자 곧바로 집을 지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왜냐하면 땅이 자리를 잡을 이 땅이 움직이잖아요 땅이 움직이기 때문에 예 자리를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리를 잡아줘야 되니까 예 그 작업 좀 해놓고 기다려야 되겠죠 예 네 어서 오십시오 모두 반갑습니다 아 첫번님 여름에도 아스파라거스 수확이 좀 많이 되나요 물론 봄에 보다 적을 것 같긴 한데 여름에는 수확량이 어떻게 되죠 여름에도 수확량이 좀 되나요 예 여름에도 수확이 되는군요 예 저는 지금 제가 어설프게 만든 오래 만든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2J12 제가 이 용어를 잘 보입니다. 아 2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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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털 얘기를 했구요. 이제 털을 하면 기초를 해야 되잖아요. 네 기초 이야기를 좀 이제 해봅시다. 뭐 기초는 대표적인게 이제 우리가 하는 줄기초라고 하죠. 그러니까 땅이 어느 면적 그 깊이 이상으로 파서 기초가 내려가게 하는거죠. 그리고 이제 생땅이라면 좀 상관없는데 복토를 한 곳 땅을 이제 올린 곳은 다시 생땅 있는 곳까지 내려간다든지 해서 기초가 움직이지 않게 예 하는거죠. 그렇게 해서 기초를 하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기초가 흔히 얘기하는 줄기초구요. 그 다음에 이제 아예 두꺼운 판으로 넓게 깨지지 않게 예 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이제 판기초인데 줄기초하고 판기초를 고민을 하다가 예 저는 이제 예 판기초를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예 판기초는 예 줄기초처럼 밑으로 파지 않고 좀 두껍게 위에 상판에다가 예 치는거죠. 쳐서 기초를 마련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예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초를 하기 전에 해야되는 것들이 또 조금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저는 지열보일러를 선택을 했거든요. 지열보일러를 선택을 하다보니까 이 지열보일러가 배관하고 시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건물 밖에다 하면은 상관은 없는데 예 터가 그렇게 넓지 않은 경우에는 예 기초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시추 작업이 그래서 예 그럴 때는 시추 작업을 미리 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음 먼저 기초를 하기 전에 예 보일러 시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됐어요. 랩 아 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맞습니다 에 댓글 읽으시라 에 읽으냐 차 마시냐 하하하 아주 바쁩니다 바빠 하하하 하하하 아직 이 진행 능력이 좀 적어서 하시는 분들 말씀도 좀 보고 그 다음에 제 오늘 주제 이야기도 하고 이 두 가지를 참 잘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초보 유튜버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잘 못하네요 하하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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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에 아 그렇게 말씀해주시면 고맙습니다 하 용기를 얻고 또 해 봅니다 네 그 들어오신 분들이 정말 대화도 잘 나누시고 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얘기도 좀 하고 아 역시 방송인은 그냥 되는게 아니구나 흉내내기도 쉽지 않구나 이러고 있습니다. 실감하고 있습니다. 어제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좀 보여 드릴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저녁 때 이제 퇴근하고 오면 이제 저희 가족들이 이제 퇴근하고 오면 딸기밭에 앉아서 이제 딸기도 따고 복분자, 이제 복분자도 있기 시작했거든요. 복분자도 따고 그 다음에 블루벨도 따고 어제 먹고 이제 남은 거죠. 이게 먹고 남은 거를 또 오늘 영상에 그래도 좀 예쁘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차 한잔 하면서 방울토마토 버스 익었어요? 저희는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억이 남쪽이신가요? 아니면 온실이거나 남쪽이거나 아니면 모종을 일찍 사서 다행히 냉해를 안 입으셨거나 그랬겠죠. 아 하우스이시군요. 온실 네 차를 좀 바꿔 봐야 될 것 같아요. 한쪽 차를 계속 먹지 말고 차를 좀 바꿔 봅시다. 자스민으로 좀 바꿔 볼게요. 자스민으로 좀 바꿔 보겠습니다. 자스민으로 좀 바꿔 볼게요. 자스민으로 좀 바꿔 볼게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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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찔레 춘차 좋죠 네 제가 있다가 났나요 정신이 없어요 어디 나갔을까요 고름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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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향이 좋습니다 아 제가 만든 차보다 역시 훨씬 낫네요 예 무하게 먹으려고 노력한 겁니다 조금 전에 어떻게 하면 우아해질까 하고 정말 제가 만든 차하고는 비교가 안되네요 좋네요 네 좋습니다 저희 집에 오신 분들이 차빵을 좀 좋아서 제가 뭐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그런건 아닌데 착방에서 이제 이게 손님방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와인을 한잔하거나 커피를 한잔하거나 차를 한잔하거나 할 때 쓰는 방이기도 해서 조금 더 앞으로 가서 조금 방이 좀 더 나오게 해볼까요 제가 너무 이쪽에 딱 둘러부터 앉아서 조금 더 조금 더 네 어디 봅시다 아 아 쑥 세팅 한번 다시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아까보단 좀 약간 공간이 여유있어졌습니다. 각이 좀 잡혔네? 왜 틀어졌나요? 충전기가... 아까보단 좀... 자 이제 목소리가 들리나요? 이정도로 해도 약간 좀 카메라를 목소리가 잘 안들릴까봐 카메라를 좀 뒤로 미뤘는데 괜찮나요? 목소리가 잘 들리나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목소리 잘 들려요? 아까보단 목소리가 잘 안들릴까봐 바싹 붙여서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이제 실내에서 이렇게 해보는게 처음이다 보니까 어느정도 거리에 어느정도 목소리가 괜찮은지 잘 몰라서 일단은 최대한 한번 붙여봤던 겁니다. 근데 잘 들린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이 정도 거리에서 해야 되겠네요. 소외 하시는 분 대부분 초구? 풀골 하던데? 저희 동네 이름이 초구동 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풀졸차의 언덕붓자 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따서 이제 풀골 이렇게 쓴 겁니다. 뭐 특별히 이제 뭐 호나그는 아니구요. 소외는 이제 현대 소외 쪽으로 하다보니까 옛날 뭐 전통 소외 하시는 분들처럼 그런 쪽에 이렇게 많이 얽매이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뭐 작품활동 하지 않으니까 예전에는 뭐 작품활동 했는데 지금은 뭐 작품활동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작가로 산다는건 참 쉽지 않아요. 글작가도 그렇고 그림작가도 그렇고 그죠? 참 쉽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기초 이야기를 어느 정도 했는데 근데 좀 이 영상을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영상이 뭐라고 할까요? 화질이 안 좋네요. 화질이 안 좋아서 네. 어... 기행종 고양이님... 어떤 식물이죠? 어떤 식물 어떤 식물 지금 이름 갖고 얘기를 하면서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다시 되살아나질 않아서 어떤 식물이었던지 지금 기억이 잘... 음... 그냥 화분에 심은 하죠? 그죠? 네. 네. 엄마 다육님, 애기 다육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뿌리 없는 화초 맞아요. 그때 뿌리 없는 화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도 뭐... 아는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죠? 사진이라도 보거나 이름이라도 알면은 검색이라도 해서 나름 좀 알아보고 말씀드릴 텐데 감이 잘 잡히질 않습니다. 아차차차... 어휴... 제가... 네... 실수를 했습니다. 이제... 이제... 달아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차를 걸러야 될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좀 너무 진해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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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많이 써졌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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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는 좀 미안하지만 가차없이... 태수잔으로 보내야 되겠죠? 네... 넉넉히... 태수잘으로 보내야 됩니다... 네... 다시... 물을 보게 되겠죠? 네... 다시... 네... 네... 헉...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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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운 느낌이요... 네... 아 잠깐 뽑아서 말리면 좀 살아나나요? 하하하하 참 오늘 재밌습니다 저도 이 집 등받이가 있는 의자라서 이렇게 힘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등받이가 있습니다. 등받이가 있어서 힘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요즘 이제 조금 겨우 내내 나왔던 배가 조금 이제 텃밭에서 일을 하면서 먹을 거 조금 조절하고 하니까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텃밭 하는 사람들이 한겨울에 배가 많이 나와요. 여름에 운동량이 있다가 겨울에 움직이질 않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또 다시 겨울 되면 또 이제 몸이 불죠. 몸이 많이 불어서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뭐 운동하러 갈 수도 있고 했는데 요즘에는 코로나 문제로 해가지고 운동하러 가기도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아 불어나는 몸으로 어떻게 주차를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배도 좀 들어가고 있고 이게 좀 압수란이 계속 반복되는 거 같아요. 압수란이 계속 반복됩니다. 예 오늘 2리터 2리터 정도 지금 이 방안에 이게 황토방이거든요 황토찜질한다고 생각하고 좋습니다. 황토찜질한다고 생각하고 약간 지금 뭐랄까요 이마에 땀이 살짝 이렇게 비칠 정도로 좋아요. 따뜻한 차를 먹으면서 약간 이마에 땀이 살짝 비치는 느낌 찜질방은 아니고 지금 느낌은 상당히 좋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2리터 물병을 가득 채우자는 한 1.5리터? 1.5리터? 그죠? 너무... 그죠? 아까보다 조금... 물배... 물배가 조금 나왔습니다. 재미있으시네요. 배 관리 잘 해야 돼요. 그죠? 이제 판기초를 하고 아까 기초 얘기 했으니까 조금 더 이어가자면 예 예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뼈대를 세워야 되는데 이 친환경으로 집을 지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나무를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통 한옥도 나무고 친환경 주택을 좋아하시는 분 그 다음에 귀농 규촌을 하시는 분들이 콘크리트 집, 시멘트 집을 짓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흙집이나 나무집 아님 본인이 직접 노동력을 들여서 만든 집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생각이 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해보면 굉장히 단점이 많아요. 자연 친화적인 것은 좋은데 굉장히 단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나무는 수축하고 팽창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습기를 많이 먹었을 때는 팽창하고 그 다음에 가물거나 건조할 때는 수축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날씨가 대표적인 것이 겨울에는 날이 추우면서 건조한 날씨고요. 여름에는 기온이 높으면서 습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자 이 두 개의 물체가 있는데 여름에는 습을 충분히 먹어서 팽창을 해서 딱 붙어 있습니다. 근데 겨울에는 건조하니까 떨어지거든요. 이쪽에서 찬바람이 엄청나게 단열이 잘 안 돼요. 단열이 이 단열의 숙제를 풀어야 됩니다. 나무가 축축하고 팽창하는 힘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청동기 시대 때 고인들을 만든 게 바로 이 나무가 물에 불어가지고 팽창하는 힘으로 나무를 이 거대한 돌을 잘라내는 거잖아요. 먼저 홈을 파고 쇠기를 해가지고 박은 다음에 거기에 쇠기를 나무를 박죠. 거기에 물을 붓고 해서 그죠. 얼었을 때 물이 팽창하지만 나무가 습기를 먹으면 또 팽창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거대한 바위도 떼어내는 힘을 가졌는데 뭐 주택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단열이 굉장히 취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옥 구조나 그걸 변형해서 지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집을 짓다 보니까 단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난방비가 엄청나게 드는 거예요. 뭐 제가 시골 와서 살지만 또 이렇게 시골 와서 살다 보니까 제가 비슷한 부류의 친구들끼리 만나잖아요. 그래서 제 친구들도 이제 나무를 좋아하고 해서 그렇게 집을 지었는데 이 단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어 하는 친구를 봤어요. 근데 본인은 그것도 즐깁니다. 그러니까 또 시골에서 사는 거죠. 그거 자체를 또 즐깁니다. 뭐 아 못 살겠다 난 가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그 자체를 또 즐기면서 시골에서 또 삽니다. 뭐 직접 이렇게 이제 아궁이에 불 때는 거 불멍하잖아요. 그죠. 불 때는 것만 뭐 하니 보고만 있어도 뭐 힐링되고 그런 느낌이 너무 좋잖아요. 이거는 아 도시에서 느끼기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물론 뭐 벽난로나 아니면 난로 같은 거 설치를 하기는 하는데 그러나 어쩌다 한번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것도 해보면 그죠. 쉽지 않은 일인데 네. 근데 시골에 와서 아궁이에 불 때면서 고구마도 구워 먹고 감자도 구워 먹고 아랫목을 따뜻하게 해 놓고 이부자리에도 들어가 보고 상상만 해도 뭐 힐링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찬바람이 들어와도 예. 찬바람이 들어와도 예. 참을 수 있죠. 그리고 찬바람이 들어오니까 그 사이사이 신문지 휴지 이런 걸 막 꽂아서 또 이렇게 겨울에 또 많이 또 냅고 놨더라구요. 예. 그래서 이 자연 친화적인 재료로 집을 짓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갖고 고민 고민하다가 아휴 그래 좀 자연 친화적이긴 한데 버리자 해서 그거는 좀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무 대신 H빔을 썼어요. 네. H빔을 써서 집의 뼈대를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이 영상에 보이나요?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잘 보입니까? 네. 네. 이렇게 해서 뼈대를 H빔하고 C형광을 이용해서 네. 이렇게 해서 한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제 그 고민 했던 걸 좀 네. 좀 돌아간 거죠. 좀 감성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것을 조금 버리자. 접어두자. 그렇게 해서 네. 이 H빔을 썼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쓰게 된 게 건축이 좀 어느 정도 연구성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연구성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쓴 이유도 있습니다. 그죠? 1층은 H빔을 이용해서 구조적으로도 좀 탄탄하고 그 다음에 예. 그런 자연 친화적인 건물에서 오는 단점들을 좀 보완해 보자 하는 마음으로 네. 이렇게 H빔을 써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연 친화적인 것을 버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자연 친화적인 것을 어디에 어떻게 좀 강조를 좀 하자. 해서 했던 것이 집을 전체를 숯으로 돌리는 거에요. 숯. 숯. 숯으로 한번 돌려서 황토와 숯으로 집을 짓자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지금 제가 지금 앉아있는 이 방바닥이 이 마루 밑에가 황토와 황토고 황토 밑이 다 숯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숯 사이에 보일러관들이 지나가는 거죠. 예. 이건 이제 뭐 건축업자라면 이렇게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건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이제 나름대로의 뭐죠 개체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예. 먼저 이렇게 바닥에 집 전체 바닥에 숯을 깔았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죠. 보이나요? 빛나네요. 이렇게 하면 보이나요? 이렇게 어떻게 보이나요? 이렇게 하면 보이나요? 보이죠? 지금 이 보일러 배관을 깔고 있는데 바닥이 검은색이죠. 그죠? 이 전체를 다 숯으로 깔은 겁니다. 10cm 가량을 참숯을 깔았어요. 예. 참숯을 깔고 그 위에다 보일러 배관을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 이 집 전체 지금 바닥 면적이 약 40평 35평 정도 되는데요. 35평 위아래 합쳐서 지금 60평입니다. 60평인데 예. 전체를 지금 수침대를 만들고 수침대를 예. 그 기둥이나 이런 거를 나무를 친환경 나무를 포기하는 대신 예. 전체를 수술 깔자 했습니다. 그래서 예. 모든 방들이 1층에 모든 방들이 방이 1층에 거실 안방 그 다음에 제가 쓰는 지금 찹방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컴퓨터방이 있는데요. 전체를 다 예. 수술 깔았습니다. 수술 깔아 깔고요. 이걸로 끝나질 않고 예. 예. 다용님이 보일러 밑에 바로 예. 그렇죠. 수술 깔고 숯 위에다 와이어매시를 깔고 와이어매시가 철망이죠. 나중에 황토를 잡아줘야 되고 이 보일러 배관도 잡아줘야 되니까 예. 이제 숯 위에다가 놓고 황토를 채운 거죠. 예. 그 사이를 황토로 다 채웁니다. 그 사진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제가 뭐 보여드리고 싶으면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벽채도 다 숯을 채웠어요. 벽채는 어떤 식으로 숯을 채웠냐면 자.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채웠습니다. 보이시죠? 이게 뭐 영상이 좀 화질이 좀 안 좋아서 일단 벽돌을 황토벽돌을 두 줄을 쌓았죠. 두 줄을 쌓고 그 사이에 까만게 보이죠. 그게 숯입니다. 참숯. 이렇게 숯을 깔았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벽 두께가 15cm 15cm 30cm 에다가 다시 숯이 10cm 들어갔으니까 네. 벽이 40cm가 된거에요. 40cm 되면 제가 몸통 넓이 정도 이 정도 되나요? 네. 이 정도가 벽 두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조건 이것만 갖고는 해결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쪽에 벽돌 참숯 그 다음에 거기다가 반사단열재를 넣은 겁니다. 네. 반사단열재를 넣고 다시 벽돌입니다. 네. 집에 벌레는 어.. 많지는 않은데 시골집에 벌레 없을 수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특히 그리마라고 하는거 있죠. 돈벌레 네. 돈벌레 있어요. 숯냄새 때문에 벌레가 없진 않아요. 네. 그리마가 있습니다. 집안에 딱 한 종류의 벌레가 보는데 그리마라고 하는 예. 돈벌레라고 하죠. 돈벌레. 예. 어르신들은 돈벌레라고 하고 예. 황명우는 그리마입니다. 이름이 근데 이건 이제 예전에는 부자벌레라고 했어요. 부자벌레 왜냐하면 습하고 따뜻한 곳에 사는 벌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그리마가 있으면 좋은게 뭐냐면 이 그리마가 다른 벌레들 기타 뭐 콩벌레 쥐며느리 좀벌레 이런걸 다 잡아먹어요. 예. 그리마가 그니까 그 곤충에 어떻게 보면은 예. 최상위층이에요. 이쪽에서는 그래서 그리마가 이제 돌아다닙니다. 막 가끔씩 눈에 띄요. 그리마가 많이는 아니고 가끔씩 눈에 띄요. 이게 벽돌집이다 보니까 내부 내부가 완전히 밀폐된건 아니거든요. 어느정도 이제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을 향해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그리마는 예. 좀 전에 부자벌레라고 했는데 습하면서 따뜻한 곳 근데 조선시대 때 습하면서 따뜻한 곳이 부잣집이거든요. 옛날에 불 때고 늘 불 때니까 넉넉하게 하인들도 많고 하니 그 다음에 자기네 삶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나무를 하다가 충분히 불을 대고 사니까 습하면서 따뜻한 곳 옛날에는 아궁이 주위에 얼마나 많은 공간들이 있었어요. 벌레들이 살기 좋은 공간들이 그래서 그리마를 돈벌레 부자들이 사는 부자벌레 돈벌레 이렇게 부르게 된거에요. 그래서 습은 이 숯이 좋은 것 중에 살준이죠. 살준이라서 살충은 아니구요 살균과 식원에 살면 이제 턱과 농사를 주면 두 가지를 구분해요. 살균과 살충을 구분해 줘야 돼요. 살균은 뭐냐면 균을 죽이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곰팡이라든지 아 토비요한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곰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살충은 벌레를 죽이는 건데 이 숯은 벌레를 죽이는 역할을 거의 안 해요. 그래서 벌레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숯을 이제 벽체를 하고 바닥을 하면 그럼 뭐가 좋냐 예 바로 살균하고 습도 조절 좋아요.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것은 단열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숯의 장점을 세 가지 뽑으라고 그러면 단열성 습도 조절 예 균 조절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집에 잡냄새가 굉장히 빨리 없어져요. 예를 들어서 청국장을 드셨다 그럼 이 청국장의 냄새가 없어지는 속도가 일반 그냥 콘크리트집에 비하면 두세 배 빠릅니다. 예 굉장히 그런 잡냄새를 빨리 없애주는 역할을 해요. 그게 바로 이제 황토와 숯이 동시에 하는 거죠. 그래서 예 조금 전에 보여드린대로 바닥 전체 숯 그 다음에 벽 전체 숯 예 숯으로 도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친환경적인 멋있는 그 나무 기둥 나무 석가래 얼마나 멋있어요. 그거 갖고 싶어요. 진짜 예 시골에서 다 살면서 뼈대가 나무로 탁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위에 대들보가 탁 지나가고 있고 거기에 상냥에다가 탁 또 자기가 짓지면서 상냥에다 글도 놓고 그 다음에 또 석가래에 또 뼈대가 탁 척 나오고 그러면 정말 아름답죠. 감성적으로 좋고 예 근데 요새는 그 굉장히 단열재들도 보완이 많이 됐더라고요. 제가 집 짓을 때 보다 그래서 뭐 기둥을 홈을 파서 단열재가 들어가고 이게 수축하고 팽창하는데 역할을 해주는 거 예 그런 것들이 정말 보완이 잘 되게 집을 짓더라고요. 요새는 근데 제가 집을 이제 계획할 당시 집을 짓고 벌써 11년째이기 때문에 그때는 집을 계획할 때 13년쯤 됐겠죠. 그때는 그렇게 제가 자료를 수집할 때는 없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짓고 나서 몇 년 있다 보니까 예 그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왕교를 훈탄을 만들어서 단열재를 만들어서 푹푹푹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희 때 제가 할 때 훈탄으로 만든 제품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숫가마를 찾아가서 이제 직접 5톤차로다가 장축으로 큰 차를 한 대를 사온 거죠. 근데 그때는 비싸지 않았어요. 예 뭐 운반까지 다 해서 원주에서 동해만이 한 150km 되거든요. 거리가 짧지 않아요. 근데 운반까지 해주고 한 100만원 정도 했으니까 예 비싸지 않죠. 그거 갖고 예 전집 전체를 수술 깔고 벽체를 전체 수술을 집어넣었으니까 예 그래서 집에 이제 단열성 그래서 여름에 굉장히 시원하고요. 예 겨울에 따뜻하고 예 불 갖고 숯도 파는데 이 숯은 이제 숯가마에서 수술 참나무를 하잖아요. 참나무가 종류가 되게 여러가지잖아요. 고람나무 그 다음에 졸참나무 갈참나무 신갈나무 되게 많은데 껍질 부위가 넓은게 있고 좁은게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그 고깃집에 흔히 얘기해서 고깃집에 숯이 나가야 되는데 이 숯이 그냥 나가면은 품질이 안 좋잖아요. 껍질을 다 깝니다. 그리고 이제 숯을 꺼낼 때 양쪽 끝에 부스러기라든지 톡질할 때 부스러기라든지 아니면 숯이 잘못 꺼져서 나왔던 부스러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디에 하냐면 친환경 농약 중에서 이 숯을 우려내서 만든 물이 있어요. 목초액이라고 그 목초액을 친환경 농약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숯물이죠. 숯에서 걸러낸 물 집에서 옛날에는 그 목초액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목초액을 만드는 곳으로 이 숯을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제가 갔을 때 판매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양이 있었어요. 그곳에 그래서 이제 그걸 사가지고 왔죠. 사가지고 와서 이렇게 바닥에 벽에 다 깔게 된 겁니다. 이제 가장 만족하는 게 단열 단열이고 냄새 이 세 가지 아까 장점 말씀드렸죠. 집에 뭐 균이라든지 뭐 이런 걸 제거해 줄 수 있는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단열하고 습도 조절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 습도를 잡아주니까 집이 시원해요. 겨울에 따듯해요. 지열보일러 이 60평 이데 지열보일러 쓰고요. 한 겨울에 약 25만원 정도 나옵니다. 한달에 남방 비교 라. 실내 온도는 보통 굉장히 높게 잡아놓고 살아요. 저희들은 약 23도, 4도 이렇게 잡아놓고 삽니다 많이 잡아놓고 살죠 반팔 입고, 반바지 입고, 어떤 때 런닝 입고 그렇게 살 정도로 온도 높여 놓고 살아요 저희 집사람은 추운 거 못 버텨요 되게 싫어합니다 뭐 땀이 날 정도는 아니지만 그냥 그렇게 살 정도로 하는데도 60평 난방이 25만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최고 많이 나왔을 때는 25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집 난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난방도 걱정도 없고 난방비 걱정도 좀 덜하고 그래서 황토 벽돌에 수술을 썼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층이 저희들이 35평 되고 2층이 약 30평 가까이 됩니다 뭐 계단 공유 면적 빼고 빼고 그러면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것까지 다 합치면 좀 더 되긴 하겠죠 그래서 1층은 저희 이제 뭐 손님들이 오거나 이제 거실이 있거나 이렇게 할 때 쓰고요 2층은 이제 아이들 공간으로 2층 거실이 있고 2층 방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2층 방은 아이들이 좀 아기자개하게 쓸 수 있도록 공간을 좀 다락 형식으로 구성하였어요 그렇게 해서 2층이 한 3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겉에서 봤을 때는 크게 2층처럼 안 보이지만 내부에 들어오면 2층이고 그런 형식으로 집을 지웠어요 2층을 잠깐만 사진으로 공개한다면 요즘 되겠습니다 그때 집을 지었을 때 공간이니까 지금 뭐 화질이 좋지 않아서 잘 나오진 않는데 그래도 한번 보일까는 모르겠습니다 유아님 편백으로 하셨군요 편백은 나무 향이 좋은데 근데 사람이 다 똑같잖아요 한 달만 살면 거기 사는 사람 냄새 몰라요 예부 사람들은 들어올 때마다 아 나무 냄새가 나요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죠 거기 사시는 분들은 금방 그 냄새 잃어버려요 그죠 코가 금방 적응이 된다고요 황토찜질방 아 맞아요 황토찜질방 좋죠 특히 남자들보다도 여자분들이 그렇죠 되게 좋아하고요 처음엔 많이 나죠 나무 냄새 되게 기분 좋잖아요 특히 편백은 냄새가 조금 더 강하죠 근데 나무들은 다 비슷한데 집을 지을 때 그걸 하나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 편백이든 뭐 나왕이든 무슨 나무든 처음엔 냄새도 좋고 뭘 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색이 짙어지거든요 지금 제 뒤에 보이는 나무 색깔 있잖아요 그죠 이런 색깔들이 점점 어떻게 이쪽 색깔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 반다지 반다지처럼 색이 점점 이거는 일구는 체리목을 색을 입힌 거긴 한데 약간 이거보다 더 어두운 거무티티한 색으로 변해갑니다 나무가 점점 그런 색으로 변해갑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는 바깥에다 리스칠을 해줘야 되거든요 리스칠을 해주면 또 나무 냄새가 줄어들잖아요 나무가 갖는 좋은 성질 중에 하나가 이제 수분을 빨아들였다가 내보냈다가 하면서 집을 좀 살아있게 만드는 건데 그거를 이제 리스칠을 해서 도막 처리를 하면 색은 바뀌지 않는데 조금 그런 기능은 좀 떨어지는 거죠 그걸 이제 선택을 하셔야죠 시간이 좀 지나도 난 나무 색이 자연스럽게 좀 짙어지는 게 좋아 괜찮아 난 그런 게 좋겠어 하시는 분들은 그냥 생나무를 그냥 쓰시는 거고 저희들은 그냥 생나무 그냥 씁니다 그래서 약간 색이 약간 짙어지고 있어요 11년째인데 뭐 이 정도 짙어지는 거 같고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그래도 쇠나무 보면 벌써 색깔이 확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그거는 좀 차이가 선택을 좀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집을 지을 때 건강한 거 이런 걸 생각하시기 때문에 많이 안 칠합니다 근데 요즘들은 그런가 보다 인테리어 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또 요즘 또 분들은 또 약간 또 좀 색을 좀 칠하시는 거 같고 예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층 집에서 예 집이 이제 어느 정도 완성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에 마감을 해야 되잖아요 마감 그래서 어떤 분들은 황토 미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전통 한지에 도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아까도 토아님처럼 전체를 편백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편백으로 들으면 좋죠 근데 이제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올드해 보인다는 느낌도 있고 아니면은 뭐 아 나는 좀 이렇게 좀 여러가지 인테리어를 변형하고 싶어 이러면 또 하기가 또 불편해질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오히려 이제 미장이 더 좋죠 미장을 해놓으면 미장했다가 조금 뭐 도배로 바꿀 수도 있고 나중에 그 옆에다가 아 이젠 나무로 살고 싶어 하면서 나중에 편백을 들을 수도 있는데 처음부터 편백을 해놓으면 예 좀 완전히 인테리어를 뜯어내고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내가 뭔가 변화를 주고 싶다 그러면 예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아 황트 벽들을 그냥 써야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떻게 했냐면 그냥 사람 몸이 직접 닿는 높이 1m 약간 넘게 정도 그 정도까지는 예 이렇게 벽을 보시면 예 나무를 대놨죠 지금 옆에 이제 지금 제가 도면을 좀 붙여놓긴 했는데 이건 좀 이따 이제 다시 한번 보여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예 도면을 붙여놨는데요 이렇게 나무를 예 다 대다 요 밑에만 대고 위는 그대로 뒀습니다 그대로 그래도 뭐 큰 크게 질리진 않는 것 같아요 이것도 그냥 하나의 인테리어로 그냥 받아들인다 싶으면 뭐 이렇게 한 이유는 여러가지 첫번째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돈을 아낄 목적으로도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아 이 자체도 충분히 아 인테리어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집에 여러가지 이제 거대한 틀이 완성됐으면 이제 화장실도 넣어야 되고 뭐 다용도실도 정리해야 되고 네 김나경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런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첫번째 화장실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화장실의 변천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건물 집하고 떨어져 있었죠 뒷간이라고 헛간 뒷간 뭐 이렇게 불렀는데 그죠 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근데 이 화장실이 우리 부모님들 때는 이제 서서히 화장실이 집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 옛날에 바깥에 있었던 그런 것이 안으로 구조상 들어왔지 실제로 그것이 방으로서의 하나의 공간으로서 대접받지 못했어요 대표적인게 뭐냐면 난방시설이거든요 보일러를 안 깔았어요 대부분의 집들이 거기다 보일러를 안 깔았죠 보일러를 안 깔고 그냥 춥게 지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 히터 정도만 넣는 거예요 얼 수도가 자꾸 얼고 배관이 얼고 하니까 이런거 얼지 않을 정도로만 이제 넣기 시작하는 거죠 아 이거 안 되겠다 하니까 이제 아주 엉덩이가 시리지 않을 정도로 큰일을 볼 때 엉덩이가 시리지 않을 정도로만 아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장 집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곳이 화장실이에요 대부분은 누구나 다 쓰는 사용빈도 예를 들어서 안방은 거의 잠만 자는데 쓰고요 뭐 거실은 퇴근해서 물론 집에 이제 사람이 항시 상처를 하게 되면 굉장히 오래 쓰지만 직장을 다니는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 걸 기준으로 놓고 보면 예 굉장히 사용빈도가 떨어집니다 공간들이 근데 화장실은 의외로 사용빈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을 그어놓고 보다 따뜻하게 해야 되겠다 맨발로 들어가서 발이 따뜻하고 씻을 때 전혀 춥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다 그렇게 투자를 좀 했습니다 바닥에 난방시설을 좀 촘촘히 해서 근데 이제 저희 집 화장실 3개인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큰 메인 화장실이라고 할 수 있죠 1층에 있는 메인 화장실을 그렇게 투자를 따뜻하게 해놓고 이제 다른 1층에 있는 다른 화장실 하나는 예전 방식대로 그냥 보일러 배관이 지나가고 나오고 하는 정도로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춥죠 근데 거기 뭐 물이 얼거나 뭐 그런 상황은 아닌데 추워요 그래서 야 좀 뭐 큰일을 볼 때 엉덩이가 좀 시리고 좀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안 쓰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뭐 이제 보강도 좀 하게 됐고 그런데 좀 후회를 합니다 그것도 좀 난방시설을 좀 충분하게 할 걸 저도 그 생각을 충분히 못했던 거 같아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 말이라도 실험적으로 해보자 했던 거 정도였었는데 네 해보니까 아 이게 맞는 거 같아요 충분하게 따뜻하게 하는 거 화장실 그래서 혹시라도 저는 주택을 짓거나 무엇인가 하실 때 화장실 정말 따뜻하게 하십시오 그게 찜질방 거기 찜질방 화장실을 넓게 해서 거기 찜질방까지 화장실 옆에 들어가면 찜질도 하고 씻기도 하고 그럼 더 좋겠죠 네 황토방을 따로 두는 것도 좋지만 아주 화장실을 굉장히 크게 빼서 찜질방과 씻는 것을 같이 해결해 주면 그것도 좋은 방법인 거 같아요 네 근데 찜질방 이제 갖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저희 집사람도 찜질방 노래를 부릅니다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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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아직까지 능력이 안 돼서 거기까지만 네 지을 수도 있는데 뭐 경비 문제도 있고 땅 문제도 있고 뭐 신고 허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해야 되잖아요 단순히 집을 짓는다 이 문제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자 그래서 이제 화장실 이야기 그 다음에 시골 전원주택에 있어서 꼭 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 시내에 사시는 분들에 비해서 꼭 넓은 공간이 창고나 다용도실이 시내 사시는 분들에 비해서 두 배가 아니라 서너 배가 필요합니다 공간이 물론 이제 바깥 공간도 쓸 수 있고 안 공간도 쓸 수 있는데 네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용도실이나 충분히 쓸 수 있는 공간을 예 마련을 하는 거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 저희는 2층에 창고가 별도로 하나 있구요 아래 칠에 다용도실이 따로 있고 아 빨래방하고 옷방이 따로 있긴 한데 그거 말고 예 쓰다 보니까 이제 뭐 보일러실이라든지 아니면 작은 창고가 있긴 한데 예 부족함을 느껴요 그거라고 그러니까 시내 사시는 분들보다 공간이 두 배 정도 되는데 두 배 갖고 모자르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삶의 스타일이 라이프 스타일이 각자 다르니까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공간이 필요한 거겠죠 네 하지만 저희 같이 이렇게 사는 방식대로라면 좀 공간이 좀 부족하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 그래서 공간이 좀 넓게 쓰면 좋겠다 예 말씀을 드리구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집을 지었으면 시골집은 집 자체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게 있죠 예 바로 정원입니다 정원 바깥 공간이에요 데크 라든지 뭐 이런 왜냐하면 전환주택을 누리려면 바깥 공간이 좋아야 되죠 바깥 공간이 좋아야 되다 보니까 아 근데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 갑자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안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신 분들한테 말씀도 제대로 못 나누고 제 이야기만 열심히 하다가 끝날 거 같아요 그죠 하하하하 그래서 예 말씀 뭐 궁금한 거 주시면 제가 이야기 예 정원 얼마 전에 제가 정원 정리하는 모습을 좀 올려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연산웅 자산웅 철죽 같은 거 이제 전지하고 소나무 같은 거 기르는 거 올려드렸는데 예 정원이 각자마다 그리는 정원이 다 달라요 그죠 어떤 분들은 화초들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어떤 분들은 관상목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예 예 예 또 어떤 분들은 특정한 종목을 또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 이제 저도 그 유친분들 중에서 음 다육 하시는 분들 자주 들어갔거든요 다육이도 예쁜 게 너무 많아서 예 그래서 이제 이 다육이 들이 좁은 공간에서도 키우기 참 좋고 또 너무 예뻐요 그죠 거기다 꽃도 피우고 아 아 아니면 좋아하시는 야생화 야생화도 종류가 되게 많은데요 들꽃이 야생화가 한자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그거를 그대로 한글로 풀면 들야자를 쓰기 때문에 그냥 들꽃 이렇게 부르는데 맵꽃 산에 피는 것은 맵꽃 들에 피는 것은 들꽃 근데 이제 일제강점기 때부터 쓰던 말이라도 야생화라는 말을 계속 쓰는데 그냥 요즘 말로 그래도 좀 한글로 좀 풀어서 들꽃 맵꽃 뭐 이런식으로 네 많이 씁니다 네 네 정란님 다육이 관심 생기셨군요 네 달맞이꽃이요 밤에 깊이는 꽃 달맞이꽃 네 저는 달맞이꽃 보면 노래가 생각나요 그 얼마나 기다리다 꽃이 나 달 달 밝은 밤 오면 얼룩 띄어 그런 노래 있죠 그죠 달맞이꽃 그죠 네 멋진 역 좋죠 달맞이꽃 네 근데 요새 그 말씀하신 경우는 낯달맞이 아니에요 혹시 옛날 우리 전통 그 달맞이꽃 말고 요즘 화초로 많이 키우는 그 낯달맞이 아닌가요 오 시골집에 음 오 박병교님 반갑습니다 퇴근하셨나봐요 음 요즘 낯달맞이꽃을 엄청 많이 심어요 주위에 예 낯달맞이를 엄청나게 심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흔해졌죠 근데 전통 그 달맞이꽃은 말 그대로 달맞이라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밤에 피기 때문에 달맞이꽃이거든요 예 밤에 피는 꽃들이 데쳐진 꽃들이 몇 개 있어요 이제 분꽃 같은 거 그래서 분꽃은 이 저녁때 이제 옛날에는 방아를 직접 쪄서 밥을 해 먹었잖아요 그래서 보리방아 질 때쯤 꽃이 핀다고 해서 보리방아꽃이라고 했고요 예 아 첫방에 차 한번 마시러 오세요 정라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첫방에 이제 매주 수요일은 첫방에서 집 짓는 이야기 농사 이야기 제가 이제 조금 지금은 작가활동을 하진 않지만 예전에는 작가활동은 이제 서예하고 평화쪽을 잠깐 했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좀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은 이제 텃밭 200평 재배하고 있으니까 그걸 보여드리려고 해요 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 달맞이 꽃 색이 너무 예뻐요 네 달맞이 꽃 색이 정말 연한 노란색이잖아요 너무 예쁘고요 그리고 이 달 달맞이 꽃은 또 밤에 나방을 부르는 꽃이거든요 네 네 정나님 오세요 네 오셔서 차 한잔 하셔야죠 네 이제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서 혼자 방송 안하고 이렇게 같이 예 방송하시는 분이 한 분 더 계셔서 옆에서 이야기 주고받으면서 방송했으면 또 좋겠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생각이 있네요 네 맞아요 노란색 아주 연한 노란색 밝은 노란색 네 네 bright yellow라고 하는데 그죠 네 네 오늘 한 12시까지 이 집이야기를 좀 마쳐볼까 합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음 제가 뭐 강의하는 시간은 아니니까요 이제 그 저희 구독자 분들 오셔서 서로 이제 인사도 나누시고 이야기도 좀 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쉬는 타임에 이제 집 지은 이야기 제가 11년째 됐는데 집 지은 지가 아 지금 기억이 좀 가물가물 하긴 해도 예 집 지은 이야기를 좀 지금 이제 지으시는 분들한테 좀 대응이 될까 해서 예 예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 요즘은 또 집 짓는 방식이 제가 지을 때랑 좀 건축 자재도 굉장히 유행이 바뀌었어요 바뀌었기 때문에 네 좀 다르죠 요즘은 황토집 지으시는 분들 드물어요 근데 한 10년 전에는 그때는 또 유행이었으니까 많았죠 여기저기 이제 황토집 짓고 그 다음에 황토집 짓는 공장들도 예 좀 있었고 예 제가 집 짓기 위해서 황토집 공장을 전국에 저의 아내랑 한 다니면서 한 몇 군데를 다녔어요 그래서 샘플도 얻어다가 어떤 벽들이 좋을까 하고 테스트도 좀 해보고 예 예 회사마다 이 황토집을 만드는 방식이 닿더라구요 예 뭐 어떤 곳은 굉장히 압력을 높게 가해서 압축해 가지고 만들고 어떤 회사는 여기에 있던 회사는 물로 옛날 방식이죠 지프를 썰어 놓고 물을 먹여서 반죽을 해 가지고 예 나무 틀에다가 넣어가지고 찍어내는 방식이거든요 이건 어렸을 때 제가 시골에 살 때 이방식을 엄청나게 많이 봤습니다 왜냐면 이거 가지고 집도 지었지만 저희 시골 동네에 그 담배 농사를 지었었거든요 그 담배 농사를 지을 때 그거 가지고 이제 건조실을 이용했어요 건조실 건조실을 짓죠 건조실을 짓고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예 그렇게 말고 그리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황토도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예 이 동해의 황토는 테라로사에요 테라로사 테라로사 얘기하니까 강릉 저희 집에서 한 25분 30분 이내에 있는데 테라로사 아시죠 커피전문전지 그 본점이 있어요 강릉인데 테라로사하고 얘기는 똑같아요 그죠 그건 뭐냐면 이제 이쪽 지역이 석회암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 석회암이 이제 풍화가 되고 나오면서 철분하고 이렇게 해서 붉은 황토가 났거든요 이제 석회성도 다 물에 녹아서 이제 나가고 그 붉은 황토를 테라로사라고 해요 이런 테라로사가 있고 또 다른 지역에 또 다른 황토죠 황토 종류가 여러가지 어 그렇죠 테라로사 가서 커피 한잔 하면 정말 여러가지 신선한 커피를 즐길 수 있어요 저는 커피값은 좀 비싸긴 한데 그래도 신선한 커피 신맛 정도가 강한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고 뭐 커피에 대해서 잘은 모르는데 확실히 그곳에 가서 먹으면 신선한 커피를 먹는다 신선한 원두를 가공해서 커피를 먹는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아 그리고 이제 너무 유명해져가지고요 줄 서서 먹어야 돼요 그리고 커피지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테라로사가 뭐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큽니다 엄청나게 큰데도 줄 서서 먹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황토집을 짓는 거를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10년 전에는 뭐 유행하니까 여기저기서 봤는데 요즘은 거의 못 본 것 같은데요 황토집을 짓는 거를 제가 7시부터 방송을 시작을 해서 지금 한 2시간 반 정도 방송을 했습니다 오늘 대략 한 12시 정도면 제가 집 지었던 이야기 간단하게 집 지었던 이야기를 조그만 책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거는 뭐 정식 책으로 발행한 건 아니고 요새 왜 그 사진 인화해주고 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보면 뭐 여행 앨범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아이들 성장기 같은 거 앨범으로 만들고 하는 그런 사이트 있잖아요 네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집을 지으면서 네 찍었던 사진들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만들어 놔서 네 근데 이제 10년이 지나서 생각이 약간 좀 가물가물합니다 가물가물해요 이제 앞으로 이야기가 나온 게 지붕 이야기 네 지붕 이야기가 좀 남았고요 정원 이야기 조금 더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골에 살면은 반려동물 이야기를 좀 빼놓을 수 없죠 그죠 네 지금 뭐 반려동물들을 너무 많이 기르시는데 이 반려동물을 정말 마음 편하게 기를 수 있는 곳이 전원지택이고 시골이잖아요 물론 시골도 그렇게 100% 편한 것은 아닙니다 예 시골도 약간 좀 예 제한이 좀 많이 따라요 제한이 많이 따르지만 그래도 아파트에 비하면 예 좋죠 동물들이 직접 흙을 밟고 사는 것도 그렇고 밟을 기회도 많고 그 다음에 뭐 성대 수술을 해야 되는 정도의 뭐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아도 되고 예 일단은 반려동물들이 좀 스트레스가 좀 좀 그런데 뭐 키우는 방식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예 저희는 이제 바깥에서 기립니다 바깥에서 5평 정도 되죠 5평 정도 되는 예 예 계집이 있고 거기서 이제 목줄 안 하고 합니다 어 강민TV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네 어 실방을 처음 보셨다고 저도 실방 이제 오늘 세 번째 해 보는 겁니다 지금 좌충우돌 하면서 실방을 하는데 아 지금 뭐 큰 계획을 세운 건 아니고 지금 이렇게 저렇게 해 보고 있습니다 이 뭐 떠드는 것도 어떻게 떠드는지 잘 몰라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실방을 하고 나서 이 영상을 처리하는 방법도 아직은 잘 터득을 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10개 정도 까지 찍어 보면 어느 정도 좀 감이 조금 잡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해요 그 정도 이제 찍게 되면 아 그러면 아 내가 시간도 어느 정도 시간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시간도 언제쯤 정해놓고 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컨텐츠도 어떻게 잡고 가는 게 좋겠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그런 것을 만들어 가는데 시간이 한 제 생각은 10개 정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 재밌게 봐주시니 고맙습니다 아 유치님들이 좀 많이 얘기도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거기에 좀 얘기도 좀 답해드릴 건 답해드리고 네 하겠습니다 제 채널의 컨텐츠는 집 정원 그 다음에 텃밭입니다 근데 이제 그 세 가지 주제가 친환경을 바탕으로 한 겁니다 네 친환경을 바탕으로 한 거고요 그래서 친환경으로 대돌이기면 친환경을 100% 친환경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놓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 그래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말씀해 아니 댓글 안 참으셔도 됩니다 댓글 마음껏 하십시오 지금 이게 지금 세 번째 방송인데 처음에는 댓글도 제대로 못 읽었어요 제가 아 이거 뭐 떠드는데 집중 그때는 이제 지금 탭을 갖다 놨어요 읽으려고 탭을 갖다 놨어요 아 그러니까 너무 좋네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탭을 갖다 놓고 보니까 일단은 예 댓글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예 카메라 하나 갖고 하니까 예 아 이 반다지요 아 이 반다지는 음 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값어치로 따지면 돈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싼 겁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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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전통 그 가구 방식에 반다지라고 하는 것이 앞부분의 반이 앞으로 열리는 것이 반다지입니다 네 반다지인데 요새 그 그 당근 있잖아요 당근 제 아내가 요새 당근에 푹 빠졌습니다 그래서 당근에 이게 나왔다는데 가지러 가자 그래서 예 무료로 주는 거를 가져왔어요 무료로 그래서 이제 깨끗이 닦아서 예 났는데 사실 반다지가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멋지게 낡아야 되잖아요 멋지게 그죠 그러니까 세월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아예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싸다구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게 아니라 돈으로 하하하하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싼 겁니다 하하하하 그래서 무료로 갖고 왔어요 무료로 예 그래서 세월의 흔적이 잘 묻어 있고 나무도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전통 나무로 만들었다면 좋겠는데 예 아 박병구님 아내분도 당근에 빠져 있군요 네 이야 당근에 빠진 분들 많습니다 예 예 갑자기 뭐 좋은 물건 나왔다고 가보자 그러고 예 근데 사진을 보는 거랑 실질을 보는 거랑 다를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제가 해보니까 반 정도는 정말 좋아요 예 며칠 전에는 썸배드를 15,000원에 얻어 왔습니다 아 당근 한번 해보십시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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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셔진 느낌 그거는 좀 약간 부셔졌다 그러면은 원목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소나무든지 무슨 나무든지 일단 가구는 이제 그 나무 자체가 뭘로 써지는지 좋으니까 한번 보시고 음 부스러진 부스러지면은 그냥 요즘에 나무를 압착해서 싱크대 만들 때 쓰는 거 있잖아요 PB라고 PB화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무를 가루를 해서 접착제를 이용해서 압착해서 만든 나무죠 화판인데 그거는 이제 제가 아까 그 나무의 단점이 수축 팽창이라고 했는데 이 수축 팽창이 별로 안 돼요 예 예 아트님 어서 오세요 언제 시작했냐면 7시에 시작했습니다 옛날 거면은 그건 PB화판은 아니겠죠 그러면은 나무가 습을 먹어서 부식됐거나 그랬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습한 곳에 오래 있어 가지고 나무가 쉽게 박아서 썩은 거죠 그렇게 되면 부서지는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래도 깨끗하게 한번 정리를 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예 그게 세월의 흔적인데 세월의 흔적이 멋있게 남아 있어야 고가금은 좋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손대도 손기름도 묻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붙어있는 그 장식들도 보죠 고통스럽고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장들이 예 예 예 예전에는 일반인들이 쓰기 힘들었어요 예 쓸 수가 없었죠 뭐 요 당시에 요거 이제 반다지 나오고 막 이럴 당시에 또 유행했던 요거 다음이죠 요거 다음을 유행했던 것이 이제 조개껍질을 이용해서 한 건데요 나전칠기라고 하죠 아니요 좀 관리한게 아니라 이거 좀 그 아 가격으로 매길 수 없이 아주 낮은 수준이에요 근데 형 그냥 누가 버린다고 그냥 버리느니 그냥 저기 저 당근에 올려놓고 그냥 가져가실 부분 해가지고 올려놓으셨길래 갖고와서 그냥 이렇게 뭐죠 물티실을 좀 닦았을 뿐이에요 예 실물하고 카메라하고 이게 좀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하하하하 예 예 그래서 그냥 예 뭐 받침대로 쓰기에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받침대로 쓰기에 괜찮고 그리고 이제 뭐 이 안에 뭐 놓을만한 거 쓰면 괜찮고 예 저희집에 고가구 흉내 이미 흉내만 낸거죠 그죠 흉내만 내고 쓸만한 고가구는 없어요 하하하하 그냥 재미삼아 어디서 이렇게 좀 나오면 갖고는 있는데 고가구 파는 데 가면 소품 정도 작은 거 하나 정도 예 그런 정도 예 그러니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 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보셔서 아시겠지만 음 요런건 바닷가에 떠내려는 나무 같고 제가 이제 도마 같은 거 만들어 보는거죠 이런 식으로 도마 같은 거 그러니까 예 평범한 예 그런 거 보다는 이 바다에 떠내려는 건 왠지 좀 나무가 좀 세월도 느껴지고 좀 그렇잖아요 예 오 뒷배경이요 뒷배경 예 우리 정라님이 뒷배경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하하하하 예 뒷배경에 대해서 예 주전자 예 제가 그러면 주전자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예 예 주전자 하나 우리 정라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요 주전자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요거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이렇게 도자기 한참 할 때 예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편한 밤 되세요 달폼농장님 고맙습니다 자 요거는 재미삼아 도자기로 만든 거죠 네 이건 뭐 기능성은 떨어집니다 기능성은 떨어지는데 제가 아 주전자를 한 50개를 만들어보자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전자를 한 50개 정도 만들어볼 생각으로 여러가지를 만들었습니다 뭐 지금 쓰고 있는 제가 차를 마시고 있는 요것도 예 요런 형태로 예 그냥 재미나게 만든 거예요 재미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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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여기 손 정도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따르기 좋게 재미나게 재미나게 만들어 보는 거고요 아 차원에서 노래를 예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노래 잘 듣고 있습니다 예 요런 거는 이제 좀 뭐라 할까요 느낌을 조금 음 현대적인 느낌을 좀 살려서 해본 거죠 유약도 한 뭐 두 가지 세 가지 써서 해본 겁니다 예 예 예 예 그래서 재미있게 한번 해보자 예 해서 예 만들어 본 거고요 예 이제 한참 도자기 할 때는 또 그게 재밌어서 또 열심히 했어요 하하하하 도자기 열심히 하다가 예 원래 제 전공은 서예입니다 서예랑 혜화 예 뭐 생긴 건 이래도 난초 치는 거 좋아합니다 예 난초 치는 거 좋아하고 대나무 치는 거 좋아하고 그 다음에 수채화 뭐 이런 것도 좋아하고 예 잘은 못합니다 좋아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 가구 말씀하셨는데 가구도 예 정말 제가 이제 다니면서 보니까 음 4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반다지는 40만원 정도 선 부터는 아 그래도 진품 선 이더라구요 그 다음에 아 정말 요거는 이제 정말 조선시대 거야 아 요거는 그래도 좀 시대도 좀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완성도도 좀 있고 아 여기 뭐 장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 원래 이 장식 장인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 소목장이라고 하죠 나무 괴맞춤을 해서 다 건물을 짓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사람은 대목장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무들을 작은 걸 이렇게 가구를 짜서 괴맞춤을 하시고 하는 분들을 소목장이라고 하시거든요 소목장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여기 장식하는 이런 장인들이 정말 최고의 작품들이 모여져서 하면 대단한 거죠 그런거는 이제 작품으로 쳐주고 가격도 굉장히 비싸죠 그 다음에 여기 뭐 나전으로 처리를 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그냥 체야 내뼈부터 시작해요 내뼈부터 근데 저희 집에 있는 이거는 가격으로 계산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죠 가격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못하는게 없는게 아니구요 제가 잘하는 것만 떠드는 겁니다 약간 잘하기를 하고 있는거죠 다음에 또 오세요 고맙습니다 와주셔서 네 그래서 이제 반다지도 이렇게 놓고 보니까 또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기준이 되는거죠 늘 옆에 놓고 보니까 네 이 이 이 이 아 요거는 장식이 그것보다 좀 더 좋더라 아 그건 나무가 더 좋더라 야 요거는 정말 아 비율이 좋더라 뭐 이런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나비장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저기 자물쇠 자물쇠 꼬리도 아 요거는 주물로 한게 있고 단조로 한게 있고 뭐 이런식으로 자꾸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쪽에 좀 빠질 때 처음부터 비싼 걸 사는 거는 좀 반대고요 그렇다고 너무 또 싼 걸 여러개 사는 것도 반대고요 일단 아무 거라도 하나 자기가 형편이 되는 선에서 좀 저렴한 걸로 하나 사서 놓고 관심있게 보면서 예 눈높이를 좀 맞춰가는 거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반다지 말고도 이 장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흥부 놀고 보면은 놀부가 흥부의 집에 가서 화초장 하나 받아가면서 화초장 화초장 초화장 초화장 하면서 하는 노래 소리가 판소리에 재밌게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것처럼 이 우리 조선시대 때 실내 가구가 별로 없어요 몇 개 없습니다 공예품은 몇 개 없죠 음 뭐 과거로 올라가면 전세계가 다 비슷하겠지만 예 별로 없기 때문에 예 그래도 그 와중에 예 괜찮은 건 뭐 장 장하고 농하고 반다지함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보면 없는 거보다는 또 재미있어요 없는 거보다는 재미있어요 또 있으니까 또 자꾸 또 뭔가를 또 배우게 되고 익히게 되고 예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예 사람들이 고가구에 되게 관심이 많죠 근데 이제 고가구를 못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비싸요 그죠 아 뭐 굉장히 비쌉니다 뭐 고가구 말고 제가 이제 갖고 있는 건데 뭐 값어치는 없지만 값어치 없는 것도 하나 보여 드릴게요 값어치 없는 것도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뭘까요 요거는 이제 산 건 아니고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온기쟁이셨어요 온기쟁이셨 할아버지께서 고가구 이제 할아버지의 건 아닌데 네 그때 그래서 그 당시에 쓰던 거가 좀 남아있는 건데 제사를 지낼 때 쓰는 거잖아요 근데 보면은 되게 지저분해요 여기도 보면 되게 지저분하고 시골에서 여기 깨끗합니다 깨끗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온기쟁이들이나 숲 가마에 도자기 가마 하시는 분들이 도자기 굽잖아요 굽는데 가마가 도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죠 그럼 최대한 도자기를 많이 넣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아니면 이렇게 쌓아서 넣는 거예요 이렇게 쌓아서 굽는 거예요 그러면 유약 때문에 아래 도자기하고 위에 도자기 굽어버리고 이렇게 붙어버려요 그럼 이건 하나가 되어버리면 못쓰잖아요 그래서 못쓰기 때문에 이거를 쓰기 위해서 여기다가 닿지 않게 모래같은 걸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유약을 닿고요 그래서 이렇게 싹 오려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도자기의 안쪽에 이런 흠이 생기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장에 나가면 이제 서민들이 돈 없는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맨 꼭대기 있던 거 이거 있죠 이거 이거 얘는 그래서 옥기라 그래요 옥기 되게 이제 그래서 아주 깨끗합니다 여기 아주 깨끗해요 흠집이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비싸게 팔리는 거예요 이제 비싸게 팔리고 이거는 이제 그 반값도 안 되게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한두 개 갖고 있으면 공부가 되는 거죠 아 이게 그런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아래도 지저분하고 위에도 지저분하구나 일반 서민들이 쓰기에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유통되었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도자기를 직접 만져보고 들어보고 두께도 이렇게 좀 확인해 보고 이러면서 도자기를 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디 가서 최소한 아 이렇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처음부터 뭐 좋은 도자기를 가지면 좋겠지만 예 그렇지 않을 때는 이게 제가 빚은 도자기인데 생긴 거는 물내로 요즘에 뭐 잘 빚어서 얘처럼 맨 위에 올려놓은 것처럼 얘도 뭐 이런 식으로 굽지 않아서 깨끗하죠 깨끗합니다 요즘 요즘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게 또 보기는 좋지만 도자기에 이야기를 담고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죠 옛날 서민들이 쓰던 도자기에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리고 그 당시에 거칠 어떤 유학 느낌도 좀 들고 그래서 어떤 때는 매끈하게 빠진 도자기보다도 이렇게 좀 약간 거친 느낌 이런 도자기가 또 왠지 좀 정감이 있잖아요 뭐 뭐랄까 이거 감성이라 해야 될까요 예 갬성 가끔 갬성이란 말을 쓰는데 예 그런 감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자리에 아주 이렇게 옥기라고 해서 깨끗하고 예쁜 도자기가 하나 딱 올라가는 것보다 거칠면서 이렇게 투박한 도자기가 더 멋스러울 때가 많아요 예 우리나라 그 도자기 역사 중에서도 분청사기가 또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예 그래서 아 요런 도자기도 갖고 있으면 예 가격으로 매길 수 없는 싼 거죠 이것도 예 빈티지 갬성 맞아요 예 빈티지 갬성입니다 예 이런 게 우리 서민한테는 뭐 가격적으로도 참 부담없고 좋고 그 다음에 갬성도 좀 느낄 수 있고 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저는 그쪽에 전문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 예 그냥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보면서 느끼고 하는 정도죠 그래서 이제 이 방이 차빵이 차를 마시고 뭐 와인 한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손님들 오면 주무시는 방이고 그 다음에 저희 딸이나 제 작품 같은 것도 벽에 벌려 있고 그래서 갤러리 방이라고도 하고 그러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소품 하나 있으면 좋잖아요 예 아 아 아 아 그죠 카페나 술집에 이런 인테리어 소품들 많이 해요 그죠 예 이런 소품으로 투박한 것이 더 예뻐요 저는 투박한 것이 오히려 이런 것이 뭐랄까 진열 진열대만 예쁘게 해 놓으면 아 이런 것이 더 값어치 있어 보이고 더 훌륭해 보여요 예 아직까지는 뭐랄까 좀 이 못생긴 것 애들의 반란 반란까지는 좀 뭐해도 이런 값어치 이런 걸 제대로 살려주는 사람이 적다고 봐야 되나요 근데 어떻게 보면 없어서 못할 수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예쁘게 잘 빠진 도자기들 보다 정말 이게 값어치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무조건 쭉 성공길로만 가신 분들 보다도 그죠 뭔가 굴절이 있는 분들이 예 더 멋진 것 같아요 오 그래요 맞아요 저희 제 지인분 중에서도 예 카페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옛날 집을 사서 예 그 석할의 기둥인 나무를 다 살려서 예 멋지게 찻집을 하시는 분이 강릉에 있습니다 예 예 굉장히 멋있어요 예 근데 그것도 살릴 줄 아시는 분들이 해야지 예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예 오히려 더 뭐랄까요 좀 조잡해진다고 할까요 예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것도 좀 잘 살리는 느낌의 맛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가격으로 매길 수 없는 아주 싼 그릇을 세 개를 보셨습니다 하하하하 여기쪽에 관심이 좀 있으시니까 제가 이제 한두 개도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관심있는 것 중에 음 제가 이제 관심있는 것 중에 뭐 관심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냥 지나가다가 어 옛날 물건 중에 좀 뭐 아 좀 한 번이라도 더 들여다보고 싶은게 네 니네품 중에 이런 떡살 이죠 죄송합니다 아 아 배터리 방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연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배터리가 방전되는 것을 못했어요 제가 배터리 방전을 미리 좀 예방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배터리 연결하고 그리고 방송을 다시 이어갑니다 미안합니다 이래서 좀 이것도 자꾸 좀 뭐라 해야 될까요 구력이 쌓여야 이런 실수를 좀 안 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이 공예품 얘기를 좀 하다가 멈췄거든요 이 문양들이 어쨌든 그 당시에는 그래도 좀 뭐랄까 재미있게 만든 나름대로 예술성을 좀 가미한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주 작지만 이런 문양들이 좋아서 이건 뭐 못으로 연결하고 해서 제 기억으로는 이거는 장날 어떤 분이 팔러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뭐 못으로 받고 만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샀습니다 이거 샀는데 제 기억으로는 이 반을 줬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에 문양들이 떡떡사리죠 이게 이제 다식만들때 쓰는 다식판인데 이런것들이 재미있어서 샀습니다 뭐 1,2만원 정도에 충분히 투자할 수 있죠 그죠 이런정도 재미있게 그래서 남들처럼 비싸고 좋은거는 못하는데 재미삼아 이런거는 1,2만원 주고 한거 같습니다 장난에 가면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이런식으로 실제로 쓸 수 있는겁니다 실제 쓸 수 있게 이렇게 놓고 다진 다음에 눌러서 하는건데 그럼 뭐 딱 제품이 좋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도 이 안에 문양이 재미있어요 1,2만원 정도 재미로 나머지들은 직접 만들거나 그렇게 하고 있구요 그래서 공예품 같은거는 이런 어떤 손때가 좀 묻고 옛날 방식대로 뭐 궤맞춤을 하고 그래야 좀 좋은데 이런것들은 옆에 보면 다 못을 박아놨어요 이런거 자체가 시대성을 나타내는거죠 이게 뭐 작품성이 좋다 나쁘다 이런걸 떠나서 이 자체가 시대성을 얘기하는거에요 이 자체가 그래서 이 자체를 또 즐기면 되는거니까요 그러면 저한테 뭐 만원에 왔지만 이 자체를 즐기면 또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또 작품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걸 즐기는 재미도 있는것 같습니다 싸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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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카메라를 지금 너무 충전이 안되어 있어서 옮길 수는 없고 조금 이따가 오른쪽에 설계도 그린 이야기를 조금 해야될것 같아요 보여드리면서 지금 이 카메라로는 지금 이런 장면들이 보이질 않으니까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켰는데 서로 시간대가 엄청 차이가 나네요 네 이제 좀 된것 같습니다 요즘은 경매 사이트도 유튜브에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경매 사이트도 어쩌다 이제 들어가서 재미삼아 봅니다 경매 사이트도 근데 이제 제가 유튜브를 이제 시작한지 딱 세달 됐거든요 세달 됐는데 그 전에는 제가 보고 싶은거 마음 편히 봤어요 뭐 이제 경매 사이트도 가서 보고 노래하는 것도 좀 보고 그 다음에 뭐 북한 탈북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좀 듣고 그 다음에 뭐 스포츠도 좀 보고 뭐 다양하게 이거 저거 막 봤는데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다보니까 다른 사람 걸 볼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그나마 보는 것도 유친님들 거 그죠 저를 응원해주시는 분들 그 다음에 또 제가 응원하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보다보니까 그 전에 제가 즐겨보던 방송을 거의 이제 못 보게 되더라고요 대표적인게 이제 골동품 경매하시는 사이트 가서 보는 거를 유튜브 하면서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한번도 안 들어가 봤던 거 같아요 그 이후로는 저렴한 거 한번 사보시는 거 괜찮을 거 같아요 저는 그런 거 권장해드립니다 싼 거 싼 거 한번 사보시는 거 괜찮죠 제가 한번 그럼 산 거를 그러면 한번 도움이 되시라고 한번 어떤 걸 사는지 보여드릴까요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완전히 경매 사이트가 됐어요 경매 사이트가 됐습니다 경매 사이트가 됐습니다 이거 얼마에 샀는지 한번 자 그럼 한번 진풍 명품 한번 해볼까요 자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얼마 정도 할까요 주전자입니다 주물주전자죠 주물 오늘 샘물을 틀에 녹여서 쓰는 주물주전자 이 주물주전자는 우리나라 문화에서 나오는 것 같지는 않고 일본식 문화에서 나왔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정확한 역사는 제가 모릅니다 그냥 지금까지 얼핏 느낌이 그래요 너무 화면이 흐린가요 너무 화면이 흐린가요 이 정도면 어떻습니까 조금 더 다가왔습니다 이 정도면 좀 되나요 이 정도면 좀 되나요 이래도 너무 흐린가요 좀 됐나요 카메라를 조금 더 해서 약간 각도 좀 살짝 낮춰보겠습니다 음 아까 화면 조정된 게 없어요 그냥 켰는데 왜 그러죠 아까가 화면이 더 좋았나요 그런가요 이 정도면은 보이나요 저도 지금 화면으로 보고 있는데 탭으로 보니까 굉장히 흐리게 보이고 그나마 핸드폰으로 보니까 네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본 카메라를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어디 보자 어우 이 영상은 굉장히 깨끗해요 송출되는 영상이 화면 상태가 아 이거를 조정할까요 밝은 걸로 가볼까요 좀 낮았나요 네 이거 저번 시간에 제가 두 번째 실방 하면서 조금 그나마 좀 좀 낮았나요 지금 괜찮아졌어요 네 선명해졌어요 지금 아까보다는 조금 낮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뭐 거기서 거기서 거기 그런 느낌이네요 그래도 어쨌든 좀 뭐 네 그래도 낮은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얼마면 사시겠습니까 무게면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보통 5만원 6만원 7만원 이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근데 예 이때 보니까 3만원에 어우 그래서 3만원을 얼른 갖고 와야죠 그죠 예 그래서 3만원을 얼른 갖고 와서 어떻게 했냐면 손잡이가 이게 원래 고급은 감겨 있어요 근데 제가 감은 거죠 갖고 와서 제가 이제 감았는데 요게 이제 매듭법이 예 전통 매듭법이 있어요 전통 매듭법을 이용해서 감으면 이 묶은 자리가 보이지 않게 매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뜨거운 것을 예 피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는데 아 이거는 뭐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냥 예 제가 주전자를 한참 이제 만들다 보니까 아 한 거고 예 그래서 이걸 주전자 3만원 예 내려온 거고요 예 예 자 생각보다 비싼 물건 올라왔습니다 자 요거는 얼마일까요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뭐냐면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자 예 Russian 예 예 이 글씨가 있어서 좀 비싼거에요 이거보다 더 비싼 것도 있었는데 그때 2만원을 줬나 그랬던거 같아요 하여튼 크기에 비해서 크기에 비해서 가장 저희 집에서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비싼거 같아요 하여튼 그 당시에 전기불이 보급되기 전에 기름을 넣고 심지를 꽂아서 쓰던건데 하여튼 재미있어서 제가 산건 아니고 저희 집사람이 샀구요 저는 이제 거금을 들여서 산것이 주물 도자기인데요 주전자 약간 뭐 찌그러진 것도 있긴 있어요 찌그러진 것도 있긴 있는데 중국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보면 여기 수전이라고 하죠 물 나오는 것도 수전이라고 하는데 요 부분이 다르죠 그래서 특이해서 샀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옛날 자료에 보면 나오긴 하더라구요 근데 우리나라 주전자는 아닌데 수전부분이 특이해서 샀는데 이거 굉장히 무거워요 이게 주물이라고 어른들 통쎄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요거는 무려 7만원이라고 아주 거금을 한번 썼어요 거금을 근데 만족합니다 굉장히 만족하고요 특이해서 재미있어요 재미있고 시대적으로는 뭐 아주 옛날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재미있습니다 우리나라 것도 아닌 것 같고 중국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재미있죠 그래서 이제 집사람은 지금 거는 이제 예 저건 아닙니다 단건은 아니고 이건 다 단건 아니에요 다 단건 아니고 이건 이제 골동품 취급하는 곳에 가서 골동품 가게에 있으면 시간 있으면 가서 가끔씩 봅니다 집사람이랑 저희 아내랑 가서 있어요 보면 또 재미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역사탐방하는 여행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시대적인 유물들 같은 거 이런 거 보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좋아하다 보니까 아 김상무님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색스폰 농부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희귀템으로 재미로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거 저런 거 막 하면서 이제 제가 만든 주전자 이거 제가 만든 거죠 도자기로 만든 건데 네 유약을 써서 만든 거죠 유약을 써서 만들었는데 재미있습니다 질감도 재미있고 네 뭐 이렇게 용도는 썩 그렇게 뭐 멋지거나 그러진 않은데 네 재미로 재미로 이 정도면 네 일단은 뭐 특이하게 생겨야 또 재미있잖아요 그죠 특이하게 생겨야 예 그래서 뚜껑도 한번 이렇게 재미를 한번 줘봤어요 뚜껑도 한번 이렇게 재미로 줘봤고 그러면 뭐 얘기 나온 김에 주전자 얘기 좀 더 골듬품 같은 얘기 좀 더 하죠 아유 어서 오세요 아우라님 예 예 예 계속 계속 이 방에 이게 이제 예 저희 방에 아뜨리에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읽는거 사심 없이 그냥 보여주는거 사심 없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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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podob 는 또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이게 이제 손잡이죠. 손잡이를 잡고 따라하는 방식으로 근데 이제 실수를 해서 이 부분을 톡 하고 깨졌어요. 설거지 하다가 그래서 이제 이런 작이 자기도 만들고 볼까요 이런게 재미있어요 가장 흔히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방식인거죠. 근데 그런 방식보다는 좀 이렇게 재미나게 재미나게 만들어 보는게 저는 좋아서 50개를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건 한 20개가 안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이제 저희 방문하시는 분들, 집에 오시는 분들 드리고 저희 이제 친인척 동생들, 동생들도 주고 뭐 가족분들도 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멀리 시집장값 다 보냈죠. 시집장값 보내고 아 이거는 제 아내가 아끼는 거라서 이거는 그 누구도 주지 말아라. 하하하하하하 그러면서 이 방에 남겨 놓은거에요. 이 방에 남겨 놓은거고 그나마 조금 생겼다 싶은 거는 또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도자기를 전문으로 하는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거를 뭐 팔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있는거 갖고 가실 분들 갖고 가셔라. 그래서 나눔을 많이 합니다. 도계천사님 안녕하세요. 강원도 도계입니까? 도계천사님? 도계가 여러 군데잖아요. 그죠? 안녕하세요. 아 강원도 도계시군요. 반갑습니다. 도계천사님 반갑습니다. 저는 강원도 동해입니다. 가까운 데 계시네요. 도계에 1년에 꼭 갈 때가 있습니다. 머루포도사로 꼭 갑니다. 물론 이제 뭐 태백 갈 때도 들리고 그 뭐죠? 장날 주차장. 그죠? 전두 있는데 그 장날 주차장. 이거 짜장면집. 아 좋아합니다. 그래서 태백 왔다갔다 할 때 고기 들리면 짜장면도 먹습니다. 짜장면집 이름은 모르겠어요. 아우 도계천사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도자기는 그냥 개미로 목공도 재미로 재미로 합니다. 시골에 살면서 이게 이제 마음껏 할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가구 같은 거 간단한 거 짜는 거. 그래서 전원주택에 살면서 좋은 점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반려동물로 넘어가면 반려동물은 이제 저희 집에 처음으로 이제 드러미 진돗개였었는데 안타깝게도 한 2년 전에 죽었어요. 8살? 9살? 보통 10년 넘게 사는데 8살 정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엄청나게 아끼고 좋아했는데 목공, 목공 좋죠. 목공을 이 장비를 써야 되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목공에는 먼지가 많이 날린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전동기구를 달려야 공간과 소음이 문제예요. 공간은 어찌어찌해서 뭐 마련한다 치더라도 소음이 이제 많이 나다 보니까 그죠. 장비 쓰는 거 배워야 돼요. 저는 이제 배우진 않았습니다. 배우진 않았는데 왜 배워야 되냐면 안전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공구를 다루고 이 재료를 다루는 거 재료를 다루는 거는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각도절단기라든지 대패라든지 쓰다가 다치시는 분들 의외로 많아요. 뭐 타카 같은 거에 이게 좀 손가락 같은데 박히고 이 정도야 가벼운 상처잖아요. 근데 전동공구는 절단이 되니까 상당히 유용합니다. 제가 저 같은 경우만 해도 톱 종류가 엄청 많아요. 목공을 하다보면 물론 전문으로 하시는 분도 더 많겠지만 저는 예 제가 쓰는 톱 쪽만 해도 뭐 직소기, 각도절단기, 원형톱 그 다음에 이제 뭐 해가지고 한 4개 5개 돼요. 톱만 해도 근데 다 그게 전동공구잖아요. 전동공구다 보니까 유용한 거예요. 예 그리고 요새는 굉장히 저렴해서 싸졌어요. 전동공구가 엄청 싸졌어요. 제가 이제 집을 짓기 바로 전에 뭐 데크도 놓고 기초적인 작업도 하고 하려고 처음으로 산 것이 각도절단기예요. 각도절단기인데 그때 당시에 각도절단기가 제가 이제 맡기다 거를 이제 중고로 샀는데 중고값이 50만원이었어요. 쓸만한 거예요. 새것값은 다 100만원 넘었고요. 각도절단기를 이제 배우면서 썼죠. 그러니까 뭐 45도 각도 여러 가지 자를 수 있고 정말 좋은 옛날처럼 톱질을 잘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물론 이제 진짜 목공하시는 분들은 톱을 많이 쓰세요. 많이 쓰시지만 그냥 이게 시골에서 집에 필요한 간단한 가구 같은 거 짜고 할 때는 거의 쓰지 않죠. 저 같은 경우엔 거의 쓰지 않습니다. 제 친구들은 정말 개마침 잘해서 잘 써요. 잘 쓰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긴 하지 않고 예 그 다음에 뭐 곡선 자르려면 꼭 이제 예 직소기 같은 거 써야되고 하니까 한 좀 불편해도 배워두는 게 좋습니다. 배워두는 게 좋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위에 편하게 그거를 접할 분이 계셨어요. 접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배웠다기보다는 현장에서 배웠어요. 현장에서 배웠어요. 용접 뭐 톱 뭐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배웠어요. 예 어우 좋죠 아우라님 예 전통공구 예 예 마련을 좋아요. 그래서 가장 시골집에 있으면 스스로 해결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뭐 저희집에 이제 11년째 됐다고 했는데 데크가 중간중간에 이제 썩어서 망가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어 독일 천사님 산불이 아 작년에도 산불이 났었나요 그 집지역에 작년에 옥계 산불로 인해서 우리 집 있는 앞부분까지 산불이 왔었는데 아 그곳에도 산불이 났었군요. 아 접니 쪽에 아 예 나무 심어놓으면요 나무 잘 심어야 돼요. 집 주위에 산불 많이 나는 지역에 예 예 저는 망상입니다. 망상해수욕장에 있는 지역에 예 산불 정말 아찔합니다. 정라님 예 맞아요. 저는 이 지역에 와서 산불로 어 위험을 위험한 상황을 본게 한 번이 아니에요 세 번인가 그래요 실제 대피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이들 어릴 때인데 분유통 싸가지고 기저귀 싸가지고 예 인근 학교로 다 대피한 적도 있어요. 예 예 예 산불 장난 아닙니다. 이곳에 예 오 그러면 그 시멘트 얘기하는 건가요 오라님 시멘트 공연 오케이 할라 시멘트 예 예 도개천사님 예 강릉 강릉 산불 예 산불이 진짜 아 장난하네요 예 예 옥계 시멘트 공장이 있어요 예 저희 집에서 멀지 않았어요 그때 작년에 예 산불이 거기 옥계에서 나왔었죠 그때 아주 대단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약화했었어요 예전에 큰 산불에 비하면 예 넓게 번지지 않았어요 옥계 산불은 옥계 지역에서 바닷가 쪽으로 불었기 때문에 예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어요 아 다 어 근데 그것도 큰 피해는 아니죠 다른 지역에 비하면 절대 작은 불이 아니었었어요 작은 불이 아니었었는데 예 예 그래서 저희는 그날 그쪽 옥계 쪽을 보면 하늘이 펄벗게 물들었고 막 예 네 이쪽 쪽에서 저쪽에서 사이렌을 울리면서 차들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물 틀어 수돗물 틀어 가지고 데크 같은데 물 적시고 있었고 그랬습니다 하하하하 다행히 여기로 불이 안 와서 그렇지 아 예를 들어서 그런거에요 이쪽 동네에서 저쪽 동네로 불이 넘어가 가지고 가운데 마을 아이들은 사람들은 괜찮았어요 그 집이 안 탔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산이 있고 이쪽 산이 있는데 이쪽 산은 다 탔어요 근데 요 가운데 있는 집들은 멀쩡했어요 그 정도 불이 이렇게 막 몇백미터를 날라가서 다음 산으로 막 붙습니다 그럼 뭐 대피할 시간도 없을 정도에요 여기 산불이 무섭습니다 예 풍력발전기 어느 쪽에 들어서는 거에요 그러면 도계는 점유쪽 그쪽인가요 아 도계 전지역에요 도계는 골짜기잖아요 골짜기인데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신포 쪽 그쪽 산으로 올라가면서 태백 쪽으로 올라가면서 그쪽인가요 그러면 아 또 그런 또 도계에는 또 그런 이슈가 생겼네요 네 투부 유아님 오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도계가 도계가 맞아요 도계가 좀 그런게 없었죠 또 없으니까 또 그걸 추진하는군요 도계 도계 포도 도 도 예 도계가 모르 포도잖아요 모르 포도 다른 지역 포도보다 도계 포도는 또 모르 포도로 유명하잖아요 육질도 단단하고 좀 비싸긴 해요 비싸긴 합니다 근데 그 추석 때쯤 딱 맛있어서 괜찮아요 그래서 저도 아 그 독에 머루포도가 괜찮아서 집에 이제 포도를 샤인머시켓 두주랑 이제 포도 종류를 심었는데 머루포도가 좋아서 시장에서 나무 살 때 머루포도라 그래서 샀어요 길러봤더니 머루가 달리는 거에요 뭐 제가 말을 잘못했는지 아니면 그쪽에서 잘못 알아들었는지 머루포도하고 머루 샤인머시켓이 청포도 색깔 이에요 청포도 색깔인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거봉 청포도인데 거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아 그건 값이 장난이 아니에요 샤인머시켓을 근데 이제 그 제가 샤인머시켓을 왜 심었냐면 그 시중에 나오는 것은 성장 호르몬을 처리를 하거든요 아 집도끼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그 지베리닌이라 그래요 예 지베리닌을 처리해 가지고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수출 목적으로 그걸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 아주 비싼 값으로 수출이 잘 됐죠 그러다가 이제 지난해 올해 부터는 국내용으로도 많이 풀렸어요 이 샤인머시켓이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상품이 아니고 일본에서 개발된 상품이에요 일본에서 개발됐는데 일본 사람들이 이제 그 개발한 팀에서 그거를 이제 쉽게 말해서 상품등록을 했어야 되는데 상품등록을 안 한 거에요 이 상품등록을 안 하고 그냥 뭐 크게 시장성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해서인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걸 일본에서 개발해 놓고 상품등록을 안 하는 거를 이제 한국에 와서 대박이 터진 거에요 뭐 일본 이제 뭐 유튜브 보고 그러면 아 한국 사람들이 뭐 일본 거 베꼈다 훔쳤다 막 난리를 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일본 사람들이 개발한 게 맞고 일본 사람들이 그 상품등록을 안 한 거죠 그걸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에 어떻게 보면 뭐 자본국가에서의 약점이기도 하지만 그걸 가져다가 에 상품성을 살린 거죠 그래서 중국 동남아시아 싱거폴 쪽으로 굉장히 포도 중에 거의 최고 비싼 가격으로 판매가 되기 시작한 거에요 그래서 한국 샤인머시켓이 시장을 완전히 점을 했어요 일본에서 이제 배가 아픈 거죠 그래서 난리들이 난 거죠 네 그래서 그 샤인머시켓을 이제 키우는데 성장 호르몬제라고 하는 지베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지베린 린을 처리해줍니다 그래서 씨가 없어져요 씨가 없어지고 과일이 커집니다 그 지베린 린을 처리하면 그래서 그 지베린 린을 처리하지 않고 네 이제 한번 길러 보려고 두 줄을 심었는데 올해는 못 먹을 것 같고 올해는 이제 뭐 싹이 이제 한 뼘 정도 크게 나왔기 때문에 사다가 심어서 내년쯤에는 아마 과일을 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나무를 살리는 쪽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베린이 처리를 하지 않고 포도 포도 이제 30구름이면 꽤 되잖아요 그죠 뭐 제대로만 하면 30구름은 엄청나게 많은 양인데 집에서 먹고도 남죠 하하하하 아우라님 하하하하 남편 부모님 뽑아 버릴 수 있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우리도 지금 재밌는 일이 똑같은 게 있었어요 제가 아스파라버스를 사서 모종을 해가지고 저희집에 신고 남아서 옆집에도 줬거든요 근데 옆집에 친정어머니가 오셔가지고 풀도 뽑으시고 턱밭 정리도 해주시고 했는데 아스파라버스는 노인분들이 잘 모르시잖아요. 풀인 줄 알고 싹 뽑아서 다 버리셨어요 아스파라버스를 다 뽑아서 다 버렸습니다. 똑같은 경우네요. 아스파라버스는 옛날 분들 모르세요 아스파라버스도 그렇고 그렇게 잡초에 대해서 한번 시간이 되면 제가 방송을 한번 찍으려고 합니다. 멋지게 잘 가꾸시는 작물도 있지만 우리 주위에는 잡풀도 되게 많아요. 잡초라고 하는거 아까 들꽃 야생화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잡초꽃이 멋있는게 많아요. 저희 밭에 대표적인 주름꽃 같은 것도 정말 예쁘거든요. 근데 화초로 개발이 좀 안됐는데 주름꽃 같은 것도 예쁘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 흔히 그냥 개망초라고 하죠. 결함풀꽃 같은거 그것도 꽃이 예쁘고요. 그 다음에 꽃이 또 예쁜게 잡초도 예쁘지만 채소꽃들도 예뻐요. 채소. 상추 뭐 이런것은 뭐 별로지만 치커리 그 다음에 쑥갓 이런것들 굉장히 예쁩니다. 오이지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하늘메발풀 아 하늘메발풀 좋아하시는구나. 메발풀도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저희도 파란색 하늘 메발톱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번식력도 좋고요. 메발톱은. 모두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그래서 메발톱 같은 경우는 정말 번식력이 좋아서 지금쯤 씨앗을 다 맺혔거든요. 그 꽃대를 그 씨앗을 꺾어가지고 주위에 이렇게 뿌려놓으면 이듬해 엄청 올라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번식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게 메발톱이에요. 메발톱이 또 봄에 일찍 꽃이 피잖아요. 메발톱 그 다음에 또 자연적으로 번식 잘하는 것 봉숭아. 그 다음에 봉선화. 채송화. 봉숭아하고 봉선화 같은 말이죠. 채송화도 지금 한참 쫙 번졌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비가 오는 날. 이럴 때 뽑아가지고 이렇게 툭툭툭 꽂아 놓으면 90% 이상 삽니다. 그리고 쫙 크면 마디마디 끊어서 또 꽂아 놓으면 살아요. 그 봉채송화가 다육식물이에요. 다육식물이라서 아주 잘 살죠. 어우 수국 피었구나. 저는 지난해 수국을 삽목을 했는데 한 50주 정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들어서 지금 여기저기 심었는데 그 삽목한 건 꽃대가 안 올라오더라고요 아직. 근데 목수국은 꽃대가 올라와요. 목수국은 꽃대가 올라왔는데 일반 수국은 아직 안 올라왔어요. 아직 안 올라왔고 산수국은 자리를 조금 잡아가고 해서 매년쯤 돼야 수국꽃은 볼 것 같아요. 근데 농가들한테서는 봄에 한참 꽃들이 팔리니까 청수국이요? 아 청색 그거는 산성토양 만들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백반으로 산성토양을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블루베리 상토를 팔아요. 그게 또 산성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넣으셔도 되고요. 그러면 청수국이 나오죠. 아주 청색이 아주 좋은 게 나옵니다. 그래서 토양이 산성으로 갈수록 청색이 나오고 토양이 알컬리성으로 갈수록 붉은색이 나오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 댓글을 읽느냐고요? 자꾸 이걸 보고 있어요.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렇게 좋은 방법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러면 제가 카메라를 보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말씀 고맙습니다. 이렇게 돼서 또 한 가지 해결하네요. 카메라도 보고 고개를 들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방송하는 것도 자꾸 이제 자리를 잡아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전원주택 생활하면 뭐 이런 목공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들꽃 가꾸고 이런데 너무 좋잖아요. 없다가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취미가 그래서 오늘도 아침 일찍이 바쁘게 열심히 꽂아 놓고 갔습니다. 근데 이제 청수국으로 바뀌는 게 산성으로 가면 되는데 그건 품종에 따라서 달라져요. 모든 게 이렇게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아 요정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모든 게 다 그렇게 산성평양으로 바뀌는 건 아니시고 예 그런 품종들이 있어요. 그런 품종들만 산성으로 가면 청색으로 바뀌어요. 우리 우리 토양에서 잘 적응했던 재래 수국 같은 경우 그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예 수국을 사서 토양 조절만 잘하면 꽃색을 멋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 피트머스 맞아요. 예 피트머스 맞습니다. 피트머스 토양이 추운 지역에 침엽수가 쌓여서 태적이 돼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산성이 맞고요. 우리 주위에 살려면 소나무, 전나무, 가뭄비나무 이런 이파리를 부적토로 쓰면 산성화 시킬 수 있죠.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블루베리가 대표적인 산성 토양 식물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자칫 실수를 해서 블루베리를 사다가 정원에 심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바로 산성 토양에서 사는 식물이래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모르고 갔다가 어? 멀쩡하고 심었는데 뭐 죽지는 않았어. 근데 왜 열매가 안 달리지? 어떻게 된 거야?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시장에 가면 그 한 포에 한 6,000원 정도 해요. 예 그럼 나무 하나당 반포 정도 넣으시면 돼요. 처음에 사왔을 때 그리고 한 2년 있다가 또 사서 주위에 또 좀 보충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정말 블루베리 실컷 먹습니다. 블루베리 나무가 한 1,2만원 하잖아요. 그래서 사다가 나뭇만 사지 말고 그 블루베리 상토라고 있어요. 피트모스 그걸 사다가 예 그 토양에다가 심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주 굵고 맛있는 블루베리를 잘 먹을 수 있어요. 거기다 이제 뭐 거름까지 넣어주면 예 제가 먼저 들어오신 분들은 보셨을 텐데 저희 집에서 예 산딸기 복분자 블루베리죠. 블루베리 예 하루에 큰 양재기로 하나 정도 땁니다. 예 이제 집사람 저 다 직장생활하니까 퇴근하면 아이들도 이제 집에 오면 예 나무에 붙어서 제가 따먹는 거죠. 따먹고 이제 이렇게 예 직장 갈 때 간식으로 싸가기도 하고 예 블루베리 열매 굵게 어우 예 꽃 섞기 해주고 그러면 굵게 잘 달리죠. 그리고 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처음에 꽃이 달려서 열매가 몇일이나 아주 작잖아요. 근데 이게 예 거의 익을 때쯤 점점 굵어져요. 그래서 아주 굵어집니다. 처음에 그래서 어 저희 집에 거는 보통 엄지손가락 한마디 많아요. 예 굵기가 큽니다. 그래야 좀 먹을 때 좀 식감도 어 삽수요. 아 삽수는 삽목을 하는 나무란 뜻이에요. 삽목나무죠. 그러니까 나무가 크고 있는데 나무를 번식시키는 방법이 여러가지 있잖아요. 씨앗으로 번식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나무지를 이렇게 가지를 땅에 묻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휘무지라 그래요. 그 다음에 나무를 잘라서 꽂는 것을 꺼꼬지라 그래요. 그 꺼꼬지 방법을 한자로 삽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삽목이랑 꺼꼬지랑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말보다는 왠지 좀 자꾸 우리나라에서는 좀 애레어를 쓰거나 애국어를 쓰는 게 뭐라고 할까요. 좀 보편화된 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삽목이란 말을 흔하게 쓰는데 우리말로 하면 꺼꼬지입니다. 꺼꼬지 그래서 신초라고 새로 나온 오래가지를 잘라서 마디를 이렇게 꽂는 거거든요. 그걸 삽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느 땅에다 꽂으면 잘 되냐면 영양분이 없는 땅 네. 그건 이제 뭐 과학적으로 유기물질이 없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모래 같은 땅에다가 수분이 있는 모래 땅에다 꽂아 놓으면 뿌리가 잘 내려요. 뿌리가 내린 걸 가지고 이제 화분이나 아니면 땅에다가 옮겨주는 거예요. 네. 무화과 삽목 엄청 잘 됩니다. 무화과는 진짜 농담으로 거꾸로 꽂아도 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근데 그건 꼭 지켜줘야 돼요. 뭘 지켜줘야 되냐면 너무 햇볕이 강한 곳은 안 됩니다. 그래서 햇볕이 좀 최소한 반 그늘 이상 정도 되는 거 그런 곳에 이렇게 꽂아 놓으면 삽목되는 나무들 엄청나게 많아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봄에 이제 그 연산원 같은 거 전지하잖아요. 그럼 그런 거 약간 그늘진 곳에다 툭툭툭툭 꽂아 놓으면 10개 중에 반은 삽니다. 무화가요. 예. 작년에 제가 한 저도 20개 꽂아 놨는데 10개 이상 살았어요. 예. 무화과 예. 가을에 추석 때쯤 아 정말 좋죠. 무화과가 예. 예. 반 그늘 반 그늘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냥 햇볕에 꽂아 놓으면 예. 확률이 많이 떨어지죠. 예. 그래서 반 그늘 정도에다 꽂아 놔 주면 정말 잘 삽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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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겨울에 추웠어요. 무화과가 예. 이게 아열대 식물이에요. 그래서 예. 중부지방에서는 추운 겨울에 한 번 오면 많이 죽습니다. 예. 새로 심어줘야 돼요. 좀 안타깝죠. 예. 그래서 동해지역 바닷가라든지 남해지역은 대여 잘 되는데 예. 예. 중부지역 서울이라든지 이런 지역에는 좀 위험해요. 위험합니다. 그래서 날씨가 작년에처럼 그러면 많이 죽죠. 예.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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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추워서 죽은 거예요. 예. 이 나무들은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어 감나무 같은 경우가 중부 내륙에서는 안 되잖아요. 요새는 좀 뭐 조금 품종이 계량이 돼서 되는 것들도 있긴 한데 잘 안 되거든요. 제가 살던 이제 영동 아니 그 원주 저는 고향이 원주인데 거기는 대나무가 안 돼요. 근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동에는 대나무가 잘 되거든요. 물론 이제 대나무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뭐 대죽 뭐 신호떼 그 다음에 뭐 조리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 여긴 그래도 잘 돼요. 예. 맞아요. 전 추운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따뜻한 게 좋습니다. 하하하하. 근데 단지 아 여기가 바람이 많이 부네요. 여기는. 예. 바람이 많이 부네요. 그리고 자연재해가 많아요. 눈이 막 1m 이상씩 오죠. 예. 한 평균 3, 4년에 한 번씩 1m 정도 와요. 2년. 보통 2월달에 그렇게 옵니다. 그래서 집 지을 때도. 예. 물바지라든지 뭐 이런 거 되게 중요해요. 하하하하. 맞아요. 처음에 그래서 이 기화를 올리시는 분들이 서울분들이었는데 제가 신신당부를 했어요. 물바지를 걸 때 걸쇠라는 게 있어요. 예. 걸쇠라는 게 있는데 그 걸쇠를 걸어서 이제 물바지를 장착을 하는데 아 여긴 눈이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 눈이 밀려서 이 물바지가 망가지지 않도록 좀 촘촘하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분들 하시면 아유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거따겁습니다. 이랬는데 예. 집 짓고 두 달 만에 물바지를 싹 교체했습니다. 다 밀려갔어요. 예. 그래서 아 서울 사람들한테 이쪽에 공사를 맡기면 안 되겠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본인들이 늘 공사했던 지역하고 다르다는 것을 그분들은 인정을 안 하시고 본인들이 하던 방식대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걸 충분히 받아 주거나 아니면은 이 지역을 잘 이해하는 사람한테 그런 걸 맡겨야 될 것 같아요. 오 그러세요 아우라님. 예. 대관령 쪽이면 눈도 엄청 오죠. 그죠. 예. 여기는 겨울에 윈터 타이어 그러니까 스노우 타이어가 기본인데 부산 사람들은 윈터 타이어도 거의 안 끼 사나요. 그죠. 겨울이 와도. 예. 완전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하하하하하하 뭐 땅이 작은 것 같아도 우리나라 땅이 작은 것 같아도 예. 계절에 따라서 사는 모습이 많이 달라요. 예. 집도 그거에 맞춰서 져야 되는 것 같아요. prophet. 예. 요정님. avoid 강원도가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영동이 다르고 영소가 달라요. 날씨가 overalliquadrate는 상황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영동는Will입니다. 날씨가 따뜻한 편입니다. 평균 기온도 굉장히 따뜻한 편이구요. 광양보다는 춥겠죠. 평균기온 1,2도 정도가 더 추울 겁니다. 근데 영서지방으로 가면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똑같은 위도상이라도 5도 6도 차이납니다. 여기서 아카시아 꽃이 질 때쯤 피기 시작합니다. 대관령 넘어가면 대관령 아래에서 아카시아 꽃이 펴서 질 때쯤 대관령 넘으면 그때서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좀 차이가 납니다. 아... 고냉지 채소도 좀 하시나요? 그러면 그쪽에 그 정도 높이인가요? 아... 과냉지 채소도 있는 곳? 아... 과냉지 채소도 있는 곳? 네... 자... 차를 아까 마시던 차를... 네... 아... 의지님 고맙습니다. 예... 다음에... 오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차를 한잔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올해 저희 목년나무가 꽃을 좀 많이 열기 시작해서 예... 그 꽃차를 만들었습니다. 꽃차를 만들었는데 예... 뭐랄까 요즘... 상품성은 없어요. 하지만 이제 제가 마시기에는 괜찮습니다. 예... 아까 마셔봤는데 예... 괜찮았어요. 예... 아... 오예지님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 목년차가 생각보다 은은한게... 뭐랄까... 단맛도 알맞게 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시도해 봤는데... 내년에는 올해 해 본 경험을 살려서... 더 멋진 꽃차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색깔도 좀 더... 예쁜 노란색으로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꽃잎 하나하나를 따는 것이 아니라... 꽃송이 자체를... 그 자체를... 가지고 이제... 멋지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올해 이제 하다보니까... 여기저기... 자료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보게 되니까... 아... 네... 네... 이런게 부족했구나... 하는 걸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 꼭 좀 성공해 봐야지... 그렇다고... 이거 뭐... 못 마시고 그런 건 아닌데... 예쁘질 않잖아요... 아... 누구한테 뭐... 자랑질 할 건 아니고... 그냥... 집에서 그냥... 재미나게 먹을 수 있는 정도... 아... 제가 이 상품으로 만들 재주는 없습니다... 하하하하하하... 상품으로 만들 재주는 없구요... 네... 그냥 집에서... 이렇게... 차 한잔 나누고 할 정도로는... 네... 됩니다... 네... 지금은... 이제... 자스민... 마시고 있어요... 네... 오늘 제가 이제... 어... 12시 정도까지... 어... 하면서... 한... 2리터 정도로 생각했는데... 뭐... 아직 이제... 1리터 조금 마셨어요... 예... 어... 배가 나올 정도로... 아... 아까는 배가 볼록한 정도로 마셨는데... 예... 지금은... 좀... 괜찮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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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를 마시면서 얘기하는 것도 괜찮네요... 무슨 재미로 다 차를 마시면서 얘기하나 싶었는데... 해보니까... 네... 네... 고맙습니다... 아브라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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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제 텃밭을... 한... 200평...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 100평 정도는 나무예요... 뭐... 자루나무... 살구나무... 복숭아나무... 사과나무... 이거구요... 한... 100평 정도... 조금 안되게... 이제 채소밭입니다... 온실하고 채소밭... 그 다음에 한... 5평 정도가 온실... 그 다음에 또 한... 3, 4평 정도가... 태양광 시설인데요... 뭐... 최대한 좀 알뜰하게 좀 해보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아우... 고맙습니다... 아... 아... 방송은... 제가 해보니까... 예... 재주는 없는 것 같아요... 재주는 없는 것 같은데... 아... 그래도 한번... 아... 시작을 했으니까... 재미나게 좀 배워도 보고 싶고... 예... 그 다음에... 요즘 사람들... 소통하는 방식... 예... 좀 처지지 않게 좀 해보고 싶고... 그런 욕심도 좀 있네요... 좀 잘 배워서... 지금 유치님들 하시는 거 보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예... 방송 들어가서... 어떻게 하시나... 보고 있고... 예... 잘 배우고 있습니다... 예... 시간나는 대로... 이제... 저녁 때 되면... 뭐... 방송... 하시는 거... 볼 시간이 되니까... 근데... 해 뜨고... 해 질 때까지는... 뭐... 직장 나가 있는 시간 빼고요... 아침에... 한... 두 시간 정도... 저녁에 한... 두 시간... 하루에... 농사에 투자하는 시간은... 약... 한... 세네 시간 되는 거 같아요... 그... 세네 시간 동안... 농사 짓고... 그 다음에 또... 뭐... 영상 편집... 처음에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구요... 그래서... 영상 편집 하는데... 좀... 시간 좀 걸리고... 예... 그러다 보니까... 예... 모방이... 정말 좋은 공부 같습니다... 그래서... 모방 하면서... 예... 오늘... 카메라 배치도... 뭐... 이렇게 저렇게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탭도 좀 갖다 놔 보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계속 바닥에 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말씀을 해 줘서... 오이지님이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아... 앞에다가 이렇게 놓으니까... 되네요... 그래서... 아... 또... 좋은 것도 배웠습니다... 오늘... 지난번에는... 이제... 불멍 방송 할 때는... 그때는 이제... 그... 방송의 화질... 종류... 뭐... 이런걸... 배웠고... 오늘은 또 이렇게... 카메라 세트를... 잡는 거를... 또... 배웠게 됩니다... 어... 뭐... 뭐... 자꾸 조금씩... 조금씩 배워가다 보면 또... 좀... 좋아지지 않을까... 스스로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또 도와주시니까... 예... 좋은 거 같습니다... 예... 아... 오늘은... 집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혹시 집에 대해서... 아... 뭐... 궁금한 게 있거나...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예...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 11년 차니까... 예... 전원주택 11년 차입니다... 11년 차니까... 10년 동안... 뭐... 겪은 이야기를... 좀... 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한... 2년... 3년 됐구요... 왜냐면... 땅 사놓고... 곧바로... 짓... 짓는 것 보다는... 준비해서 짓는 게 좋거든요... 예... 그래서... 어우... 아우라님은 4년 되셨어요... 4년 되셨으면... 이제... 뭐... 정원도 그렇고... 모양을 많이 갖췄겠는데요... 이제... 금... 조회는... 찻잎... 주... 척... 조회는... 전원을 넣으시고... 이제... 하늘을 넣으셔며... 가지로... 소재도 부족합니다... 네... 화분을 넣으시고... 잘 넣어주세요... 이렇게... 네... 4년이 되면... 집안의 내부도... 정원도 나무며 화초며 자리를 좀 잡아갈 거고 그죠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어느정도 모습이 나왔을 것 같아요 아 그린벨트 지역에 있었구나 그러면 또 고생 많으셨겠네요 제약이 너무 많잖아요 다행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풀려서 잘 됐네요 아 맞아요 너무 제약이 만들어서 힘들었을 수 있겠어요 잘 됐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좋습니다. 산딸기. 올해 산딸기 농사가 참 잘 됐어요. 아, 네. 이건 복분자고요. 이거는 블루베리입니다. 방송이 좀 예쁘게 나올까 하고 좀 갖고 와서 놓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차랑 뭐 하시니까 궁합이 잘 맞네요. 괜찮네요. 아우라니님은 집을 무엇을 어떤 걸 주셨나요? 목적인가요? 아니면 조적인가요? 뭐죠? 복분자 하우스는 벌써 한참 지금 거의 수학 끝나가지 않나요? 시장에 우선 나오기 시작하던데 저희 것도 벌써 이렇게 있기 시작하니까 노지인데 저희는 뭐 상품으로 판매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집에서 먹는 것만 합니다. 네. 집에서 먹는 것만 하고 뭐 상품으로 내다 팔고 이러진 않습니다. 네. 집에서 먹고 이웃집하고 나누고 이 전환주택 같이 살면 좋은 게 저희 집에서 다 먹지 못하는 것은 옆집이 같이 나눠 먹고 또 옆집에서 많이 달리는 건 또 저희 집에 주기도 하고 그래서 옆집에 요새 체리가 한참 나오고 있어요. 집에서 이제 체리를 주셔가지고 먹고 저희 집에서 이제 또 산딸기 나오고 있으니까 또 산딸기 또 그 집에서도 먹고 그래서 네. 좀 뭐라고 할까요? 물물교환 하듯이 꼭 그런 거 값만큼 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네. 서로 나눠 먹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 집 드룹 한참 나올 때 그 집은 이제 드룹이 많거든요. 저희 집은 드룹이 몇 그루 없는데 네. 업자한테 다 맡기셨어요? 집을? 미시사과요? 미시사과는 잘 모르겠는데 외성인가요? 알프스토테 미시사과? 모릅니다. 저는 이거를. 근데 느낌상 외성 같긴 해요. 외성이라는 게 뭐냐면 키가 크지 않고 예전에는 사과나물 넓고 크게 키웠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삐죽하게 주심형이라 해가지고 원 줄기에서 겨까지가 이렇게 나오게 해가지고 열매를 타는 방식이고 옛날에는 게시명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깔때기처럼 옆으로 쭉 번져나가게 해서 짓는 방식인데 요즘은 나무와 나무 간격을 아주 좁게 해서 여러 개 나무를 심고 그 작은 나무에서 수확을 많이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요새 그런 것이 유행하니까 그런게 아닐까 싶은 생각은 드네요. 작게 안으로 전진을 할 때 작게 안으로 넣어서 하죠. 그죠? 맞아요. 뭐 지금 사과와 사과나무 간격도 굉장히 좁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사과나무 지금 2미터 간격으로 심었다가 올해 외성으로 해가지고 다시 1미터 간격 하나씩 넣고 잤어요. 그게 단위 면적 딱 나오는 것도 많고 관리도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전지를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합니다. 두 번. 2월달에 보통 이제 기본 전지 한번 해주고요. 그 다음에 지금쯤. 지금쯤 이제 도당지, 도장지에 올라오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밑으로 너무 처지는 가지 그 다음에 햇볕을 가려가지고 내가 주 세력으로 키우고 싶은 가지가 잘 성장을 못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키우고 싶지 않은 방향으로 자라는 가지인데 되게 잘 자라는 가지들이 있어요. 그런 가지들 단축 전지라고 그러죠. 안으로 딱 잘라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격가지를 새로 받는 방식으로 쓰죠. 전 전지 전문가는 아닌데 과수원은 저희 집에 예전에도 했었고 해서 그냥 어깨 너머로 배워본 거에다가 조금 요새 나오는 거 조금 가미해서 하는데 잘은 못하지만 기본은 그냥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 많게는 뭐 세 번 정도 하면 좋겠죠. 그런데 두 번 정도면은 뭐 제 생각은 충분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근데 눈에 보일 때마다 많지 않으니까 밭 지나가다 마다 이렇게 좀 보게 되면 손이 가더라고요. 밑으로 처지는 가지 그런 건 일단 눈에 보이는 대로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세력을 뺏어가는 나무까지 내가 키우고 싶지 않은 방향인데 세력을 뺏어가는 가지 그런 거를 이제 잘라주죠. 뭐 전지하는 방법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그렇죠. 나무의 형태에 따라서 뭐 케이집이 되시면 뭐 주시면 뭐 이름도 많더라고요. 맞아요. 요새 흰가루 시작됐어요. 장마가 일찍 와서 그런 거 같아요. 이렇게 봄장... 장마가 일찍 오니까 흰가루도 일찍 오는 거 같아요. 그래서... 빨리 준... 살균제 살포가 올해는 굉장히 관건인 거 같아요. 농사에... 올해 사과... 정란님 사과 먹기는 좀 힘들 거 같아요. 맛 정도는 볼 수 있게 나무에 어떤 품종이 달리나 하고 한두 개는 달아놨어요. 그게 이제 나무 성장이 5년 전까지는 나무 성장이 기본이기 때문에 과수원은 과수원 나무는 그래서 그때 정도까지는 어떤 품종이 달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한두 개 정도는 계속 달아놨습니다. 그런데... 먹을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에요. 내년 정도 되면 그래도 참... 나무당 한 열 개 정도는 달 수 있을 거 같아요. 올해는 좀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흰가루병이 지금... 시작됐어요. 저희도 봅니다. 지금 어디에 흰가루병이 저희집에 왔냐면 음... 목... 아... 저저저저저... 작약... 작약 입파되어 왔어요. 그래서 빗그치는 대로 방제 작업을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뭐... 고기, 호박, 흰가루병... 뭐... 딸기... 금방 번지잖아요. 초기에 못 잡으면 방법이 없는 거 같아요. 흰가루병이... 근데 이제 전문농가들 같은 경우는 이 면적도 넓고 집단으로 그 지역을 방해하기 가능하지만 텃밭 농가들은 얼마 되지도 않고 이 균의 발생지가 저희 텃밭이 아닌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뭐... 바로 옆에 잡초나 옆밭이나 이런 경우가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방제를 해도 방제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왕쓴박이 같은 경우 에프킬러요. 저는 에프킬러 안 써봤는데요. 에프킬러가 도움이 되나요? 저는 에프킬러 안 써봤습니다. 에프킬러 안 써봤어요. 그 얘기를 듣고라니까 에프킬러는 사실 살충제잖아요. 살균제가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이제 농약방에서 지금 팔고 있는 게 살충제와 살균제잖아요. 두 개를 주로 파는 건데 균의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아... 소주, 물타서 뿌리기는 것도 있지만 황 있잖아요. 달걀 노른자 달걀 노른자에다가 식용유 저는 그거 썼었거든요. 천연 그거는 그거 썼었는데 우유, 식초 아니면 달걀 흰자하고 그다음에 그 식용유 어떤 분들은 계면활성제 역할을 하는 살충제하고 살균제를 겸허해서 쓴다고 세제를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달걀 노른자하고 식용유 달걀 노른자하고 식용유 근데 식용유 생각보다 적게 들어갑니다. 달걀 하나에 굉장히 적게 들어가요. 어? 그래요? 다육기에 F킬러 뿌렸는데 다육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뭐 전문화님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뭐가 죽었죠? 죽은 대상이 확실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죽었을까요? 다육기가 죽었나요? 아니면 균이 죽었나요? 다육기 맞아요. 산과 다육기의 명복을 빌어야 되겠네요. 일단은 다육기가 그런 흰가루병이 오고 하면 일단은 물을 주지 마세요. 쉽게 말해서 말리세요. 그게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습한데 되게 약합니다. 시간을 보고 있어요. 시간이 많이 됐네요. 한 12시쯤 마시려고 합니다. 국민 다육기가 뭔가요? 제가 소통능력이 부족해서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기르는 보편적인 다육기를 국민 다육이라고 하는 건가요? 그냥 어감상 그렇게 느껴집니다.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방송을 마칠 시간은 한 18분 정도 남았습니다. 아 찍었는데 맞았네요. 저도 그렇게 보면 국민 다육이 잘 기르고 있습니다. 거미줄 뭐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바이솔 거미줄 바이솔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 진짜 흔하게 아파트 산재가 보면 그냥 버리시는 분들도 있고요. 얼른 데려다가 이제 키워야 되겠죠. 그죠? 어 아 이제 앞으로 한 10분 정도 하고 마무리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많은 분들이 와서 해주면 고맙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적은 데도 오셔가지고 힘을 보태 주시고 해주셔서 어? 백합 씨앗이요? 백합을 씨앗으로 합니까? 비닐뿌리...저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늘처럼 뿌리 말씀하시는 거죠 백합 아 고맙습니다 저희 집에도 백합이 종류가 한 세 가지가 있는데 잘 번식하는 것들은 굉장히 번식을 잘해요 그래서 옆으로 번식을 잘하는데 또 잘 안되는 건 또 잘 안되더라고요 토양에 잘 안맞는 건지 아니면 기후가 잘 안맞는 건지 그런 것 같아요 지금쯤 정말 예쁘잖아요 그죠? 지금쯤 지금쯤 그쪽 지역은 따뜻하니까 어? 벌써 끝나가지 않을까요? 시작 시작 한참 지금 여기는 지금 시작했습니다 시작 됐으니까 거기는 한참이겠네요 그죠? 알뿌리 식물이라서 또 자기들이 또 번식을 잘 하니까 아 그렇군요 저희집의 흰 백합은 약간 좀 다른 색이 살짝 섞였어요 섞였는데 감상할 시간이 좀 짧아요 백합이 근데 이제 요새 외국에서 들어오는 품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가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볶음물이 백합이 종류가 하도 많아서 아우라님은 아 아까 위에 제가 소주 물타서 뿌리는 거 도움이 되나요? 저는 그건 안 해봤습니다 소주 물타서 뿌리는 거? 알코올이니까 균에 근데 알코올 도수가 좀 낮지 않을까요? 알코올 도수가 우리 지금 요새 코로나 때문에 한참 소독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바이러스 균이잖아요 그것도 균인데 알코올 도수가 70도 이상일 때 그 소독제를 쓰거든요 근데 그 소주는 19도 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뭐 안 해봤으니까 근데 어떤 분이 또 해봤을 때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모르겠죠 근데 이제 그 살충으로 그 뭐죠 살충 트랩 애걸레 트랩 같은 거 곤충 트랩 같은 거 만들 때 보면 덫이죠 막걸리 트랩 보면 거기에 주정을 쓰거든요 주정은 알코올 도수 90도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백합 떨어진 자리에서 또 백합이 나오죠 예 맞아요 근데 어 씨로도 번식이 잘 되는군요 백합이 맞아요 전원 생활하면서 약치기 정말 싫죠 예 근데 또 그 약을 안 치면 또 너무 또 막 번져 나가서 그것도 또 싫어요 그죠 그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되잖아요 아 그렇네요 그러면 네 강아지가 있으면 더더고 안되죠 그러면 친환경 약제 만들어서 쓰시는 거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비율 잘 나오거든요 그 달걀 어른자하고 그 식용유 제가 이제 딸기 재배할 때 쓰던 방법이에요 딸기 재배할 때도 흰가루병 마요거든요 흰가루병 잡을 때 황... 훈중기... 이제 훈중기를 돌려서 쓰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금 전에 얘기한 달걀 하고 그걸 만들어서 뿌리기도 했는데 그게 이렇게 뭐 효과가 썩 좋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냥 아쉬우니까 쓰는 거고 더 번지는 걸 막기 위해서 쓰는 정도지 그거를 뭐 균을 한 번 치니까 해결되고 아니면 뭐 두 번 치니까 해결되고 그런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뭐 사람들이 왜 농약을 사서 쓰겠어요 다 그렇게 만들지 아니면 농약방에서 아예 그렇게 만들어서 팔거나 그렇게 하겠죠 그죠 그럴 겁니다 아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냥 한 5분 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집 짓는 이야기 다는 못했는데요 그래도 와주신 분들하고 이야기 나눴고요 또 이렇게 실방하는 방법도 말씀해 주셔서 또 제가 좋은 정보 얻었고 또 다음에도 좋은 대화로 좋은 시간 갖겠습니다 또 아우라님 밤늦게까지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도 덕분에 오늘 이야기 많이 나눴고요 차도 잘 마셨습니다 차 잘 마셨고요 다음에 좋은 기회가 되면 또 함께 할 수 있는 자기가 있으면 더 좋고요 그죠 그렇게 해서 점점점점 좋은 방송 만들어가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방송은 지금 제가 멘트는 여기서 끝내고요 네 방송은 제가 12시 쯤에 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은 12시 쯤 끄겠습니다 아우 병근님 고맙습니다 아우 병근님 고맙습니다 아우 제가 병근님하고 정나님 정말 차 한잔 나중에 합시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요새 방송 보시느냐고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그나마 좋은 방송을 좀 해 주면 네 그죠 좀 덜 피곤하실텐데 네 하여튼 너무 고맙습니다 네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방송은 제가 12시 돼서 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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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milli이尼ando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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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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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밤중에 운동할 때가 있어요. 으음 LOL 걷기 헛기 좋죠. 봄에 혼자 그러면 마스크 거길 받아보는 Sexuality lemicle 거의 사람은 없지 않나요? 그쪽에는? 맞아요 아무도 없을 때는 뭐 누가 나타나면 얼른 또 써야지 그쵸 요령껏 요령껏 살아야 돼 요령껏 띵뉴님 안녕히 주무세요 12시 됐습니다 끝나겠습니다 오늘 아우라님 끝까지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제 완전히 방송 내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ㅎㅎ 으흠 아멘